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하이 하이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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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하이 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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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세요 하이 루 아 화면을 킬까 말까 킬까 말까 킬 말 킬 말 아 킬 아 말 킬 킬 아 킬 킬 킬 킬 반갑습니다 예 어서오 하이 루 반가 반가 아 아 아 진짜 아 하아 어제 술 너무 많이 먹었어요 어 역 한 근 5년 이래로 가장 많이 먹은 날인 것 같습니다 어제가 음 감기가 아니라요 목소리가 잠겼어요 술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어제 라면꼰대 어 팀 회식 네 송년회 겸 이제 회식 해가지고 5시부터 5시부터 모여서 술을 먹었는데 저는 일찍 갔습니다 저는 한 10시 쯤에 너무 너무 많이 빨리 달렸어 너무 빨리 달렸어 진짜 테이블이 이제 그때 뭐야 저희 촬영감독님 음 문명감독님 뭐 작가님들 음 또 뭐야 우리 PD님들 또 그 저희 팀장님 예 저희 그 뭐라 그러나 라면꼰대 와 이게 같이 그 위에 계신 팀장님도 오셔가지고 어 케이블만 돌면서 어 계속 마치 그 신입생이 술 먹듯이 술을 먹었어요 예 신입생이 내가 신입생이 이렇게 돌아다니면 술 먹잖아요 어 그런 느낌처럼 오랜만에 어 그렇게 술을 먹어가지고 아 지금 술 냄새 나는 것 같아 아직도 나 아 자 술을 이렇게 센 편이 아니거든요 생각보다 예 근데 또 어 먹을 땐 또 먹어야죠 그래서 아 아 진짜 술이 안 술이 어 그니까 쎄 으 으 그니까 못 따라가진 않아요 못 따라가진 않는데 어 어느 정도 맛있다 보면은 음 어 버겁다 그니까 이제 확 오죠 예 확 오고 그리고 어제는 진짜 안주를 거의 안 먹고 술만 먹었어요 예 진짜 계속 다니면서 여기서 한잔 저기서 한잔 여기서 건배상 저기서 건배상 이러느라고 안주를 안주셨나보네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아 아 이런 걸 빵 터지면 안되는데 으 igner 하하하하 risque 아 해장은 아침에 카레 먹었습니다 예 카레 해장 했고요 좀 이따가 2시쯤에 마쳐가지고 주 작가님이 오실 것 같구요 주작가님 오시면은 같이 또 방송하고 아 우리 미래전략실에 공지가 많나요? 치마하의 미래전략실이 저도 지금 어떻게 하나 봅니다 사람들이 뭐하는 거지? 하고 보고 있고 얼마 전에 석전인가 뭐 그거가 사실 중에 저는 뭐하는 건지를 몰랐어요 왜냐면 요번주 지난주 너무 바빠가지고 사실 이렇게 잘 그 게시물들은 거의 다 보기는 하는데 근데 석전이 뭐야? 석전이 무슨 뭘 뭐하는 거야? 하다가 찾아보려다가 아 귀찮아가지고 그냥 뭐 그냥 자기네들끼리 재밌는 거 하나 보다 이러고 말아가지고 근데 또 다들 뭐라고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조우민 작가님도 그렇고 뭐 궤도도 그렇고 한마디씩 하길래 저도 뭐라고 안 할 수는 없어가지고 했어요 근데 솔직히 뭔지 모르고 했어 그냥 뭐 편먹고 뭐하는 건가 해가지고 그냥 그냥 했어요 우원방님이 좀 진심이었나요? 촬영 없으신가? 지금? 뭐 촬영하지 않아요? 아무튼 그래서 대인국이 우승했다고 뭔지? 어떻게 우승하는 거야? 난 몰라 아무튼 축하드리고 좋죠 이렇게 놀 수 있는 거 온라인에서 놉시다 그렇게 근데 이제 미래전략실 같은 경우는 사실 이름은 미래전략실이긴 한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거기서 뭘 해야 될지 뭐해? 너무 너무 아저씨 분위기던데 미래전략실은 왜 이렇게 아저씨 분위기야 어? 그래서 뭐 그냥 원래 이 모든 커뮤니티는요 의도한다고 되지 않아요 제가 옛날에 해봤잖아요 제가 옛날에 고구마 언덕을 사이트를 운영해본 사람 입장에서 뭔가 의도를 해서 아 여기는 이렇게 사람들이 썼으면 좋겠다 하더라도 아이고 아이고 수고하십시오 아이고 수고하세요 형제님 형제님 아이고 수고하십시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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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아 이거 보셨어요? 네 보긴 했어요 아 이게 아 이게 심창맨님이 심창맨이 이거 선물을 해줬어요 런닝복을 아 이거 지금 아 지금 저는 지금 런닝화를 사거든요 사오셨다고요? 아니 갖고 오지는 못했어요 깜빡하고 내가 오늘 택시 타고 오느라고 아 우리 그러면 이제 지금 런닝화도 똑같이 셋이 깔맞춤으로 제가 샀습니다 하 그리고 우리 다 같이 이거 입고 런닝클 런어스클럽입니다 런어스클럽 일단은 장비는 다 갖췄어 아저씨들 특 장비부터 삼 일단 안 뜰 수가 없게 만드는거죠 그렇죠 아 뭐니 이거 이거 한번 입어볼까? 예 어 이거 봄에 입어야겠네 약간 바람막이구나 이거 아니 지금 입으면 돼요 지금? 아니요 지금이게 너무 춥지 아니 띄워야죠 띄워야죠 이거 뭐예요 아아 나의 에어팟 이거 이거 맛있다 아니 제가 몰랐는데요 런티를 입고 뛰면 되게 안 좋대요 쏠리니까 쏠리기도 하고 땀에 젖어서 무거워지고 음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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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이게 계안팔사님은 항상 면티 입고 뛰던데 흠흠흠 중요한게 아닐지도 모르겠네 중요한게 아닙니다 너무 우리가 오 좋다 딱 맞네 너무 좋다 이야 잘 어울린다 이야 나 이거 뭐 어우 이거 막 씨 스포츠맨 같애 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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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사이즈가 완벽한데 괜찮은데 어 근데 이게 진짜 확실히 좀 입으니까 더 느낌이 있어 이게 사박사박거리는 이 느낌 있잖아요 느낌이 있어 사박사박거리는 이 질감 이 느낌이 다닐 때 좋은거 같아 좋다 좋다 아 진짜 운동하는 사람 같네 그러니까 이거 우리 약간 좀 운동하는 사람 같애 그리고 이 사선이 사람을 좀 날씬하게 보이게 하네요 그럼? 예 오오 그런거? 예 멋있데요? 잘 익혔습니다 시청자님 잘 익혔습니다 지금 제주도에 서 있죠? 제주도에 가족여행 갔습니다 지금 엄청 추울텐데 문도 많이 오고 제주도에? 네 왜? 제주도 나이크인가? 아 이거 시계 제주도에 어 이거야? 짜란 예쁘네 자란 자란 짜라 아이씨 짜자 아이씨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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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야 진짜 장비 다 있다 어 장비 다 있어 스포츠 장말하고 이제 신발 받으면 되는 그러네요 신발도 다 준비 되어있습니다 해서 안녕하세요. 어제 나 술 너무 많이 먹었어요. 누구라니요? 어제 라면건대 회식이었습니다. 아 뒤풀이요? 그렇습니다. 어제 다 왔어요. 제작진들, 촬영감독님들, 전 왜 안 불렀어요? 아 제가 저도 사실 불려나갔어요. 아니 라면건대가 형이 주인공인데 무슨 말씀이세요? 팀장님도 오셨어요. CJ에 팀장님이 오셨다는건 그만큼 라면건대가 채널에서 엄청 인정받고 조회수도 몇백만이잖아요. 특히 다나카 나오고 이런거는 그것도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MCN이나 이런데가 분위기들이 좀 뒤숭숭하거든요. 회사들이 우리는 건재했다. 나 그 굿즈가 계속 준비중인게 주펄 머그컵이 안나오는거에요. 계속 디자인받은지는 한 세달됐는데 세달동안?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그 부서가 없어졌다고 샌드박? 예. 샌드박 여러분들 다들 뭐가 중요합니까? 아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는 라면건대가 점점 인원소 좀 늘고 있거든요. 제작사 제작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요 이게 조금씩 야금야금 늘고 있어요. 야금야금 말년을 행복하게 건강하게 그 시리즈를 보는거 같아요. 그렇죠. 그 프로그램도 4명이서 시작했거든요. 제작진이 근데 점점 늘어났어요? 지금은 막 가면은 무슨 막 카메라가 열대가 있고 막 이래요. 맞아맞아맞아. 잘 되는데들은 점점 늘더라구요. 그리고 지원을 하는 것도 네. 근데 이제 난 별로 안좋아해요. 너무 늘리는거. 사람 늘리는거? 네. 그래요? 왜요? 안좋긴. 그러다가 아니 그러다가 안되면 어떻게 또 그것까지 왜 걱정을 해. 알아서 하겠지 자기네들이 줄이거나 하겠지 그걸 왜 걱정합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디님이 새로 들어오신 피디님이 네. 왜 지원하셨습니까? 네. 라고 했더니 사람 냄새 나는 프로그램이라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아니 형이 면접감처럼 물어봤어요? 아니 이게 아니라 우리 피디님이 이제 메인 피디님이 되게 꼰대거든요. 아 네. 그 여자분 있으시잖아요. 아시죠? 아 그럼요. 예. 박피디님이 외모는 되게 귀엽고 되게 아담하게 생기셨어요. 근데 어 거기가 근데 그 피디님 뿜반도 아니고 그 두번째 피디님 세번째 다 꼰대 알고 봤더니 맞아요. 내가 꼴 나는 왜 라면 꼰대로 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아 이 사람이 다 꼰대였구나. 꼰대가 맞다는 방송이라서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 막내 들어오실 때 네. 아 왜 들어왔냐 이거 왜 지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세람냄새나는 방송이라서 지원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걸 동네방네 다 얘기하거든요. 마음에 마음에 들었나 보니까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레임스 님이 약간 좀 그게 있어요. 뭐냐면은 가끔가다 없어 보이는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촬영을 막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일반 분들이 어 라면 꼰대에요. 어 라면 꼰대에요. 막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 완전 팬이에요. 막 이래요. 그러면은 카메라에 쓸 것도 아니고 그냥 개인적으로 그래서 어 라면 꼰대 팬이세요? 그러면은 그래요? 그러면은 어떤 팬이 제일 재밌었어요? 맞아. 꼭 그러시더라. 그리고 작가님도 이걸 꼭 물어봐. 작가님도 카메라에 쓸 것도 아니고 그냥 혼자 개인적으로 그냥 물어봐. 구독은 하셨죠? 맞아. 꼭 물어봐. 구독하셨어요? 구독하셨어요? 이거 물어보고 보여달라 그래. 아 맞아. 핸드폰 확인하고 구독했어요? 안 했어요? 핸드폰 핸드폰 이렇게 누르라고 보는 앞에서 아 구독하시더라고요. 진짜 그런 분들이다 보니 어 근데 제가 이제 마지막 교회 찍고 왔잖아요. 맞아요. 올라오잖아요. 다음주에 근데 제가 첫회 찍고 마지막회 찍었는데 네. 이야 첫회 때하고 분위기가 완전 다르던데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사람들이 업되어 있습니다. 아 네. 근데 그거는 사실 뭐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끝날 때 때문에 업되는 거? 아니 아니 어 이제 끝났다. 어 끝난다. 그러는 쯤이 아니고 잘 돼서 약간 경도되어 있는 어 아 그래요? 약간 있었어요. 아 이 사람들이 너무 가볍네 사람들이 사람이 너무 가벼워 아 그래서 좀 자중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티를 숨기지를 못해 이 사람들이 이번 시즌은 진짜 예술이었습니다. 아 이번 시즌은 정말 그래도 진짜 좀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만족스러운 시즌인 것 같아요. 아마 다음 시즌부터는 막 진짜 막 더 막 유명한 사람들 막 영화배우나 에이 어쨌든 뭐 톰 크루즈는 아닌데 아무튼 난 내한 배우가 한번 올 거라고 생각해요. 내한 배우가 온다고? 여기에? 아니 무조건이지. 근데 그거 나도 나도 싫고 나도 싫고 우리 제작진도 싫어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돼서 재밌는 거죠. 다 싫어하니까. 제작진도 제작진도 있잖아요. 약간 좀 진짜 그래요. 장항준 감독님 편에서 형준이 형이 RM이랑 같이 이제 방송을 하잖아요. 아 랩몬스터 그래가지고 막 어? 전화 통화 가능해요? 제작진이 하지마! 하지마세요! 그런 거 하지마! 막 이러는 거 제작진들이 더 싫어해. 아 진짜 이 새끼 왜냐면 너무 창피해. 너무 그런 거 못하겠다는 거 아 약간 그 MZ에요. 제작진의 MZ야. 그래서 너무 무서워해 그런 거 너무 유명한 사람들하고 가지고 되게 무서워해. 아 아 근데 우리 이제 메인 작가님은 네. 이제 방송 여러 개 여러 개 하시거든요. 네. 잘 되는 거 많이 하시는데 박정민 배우님 완전 팬 찐팬 찐팬 어? 한번 나올 수 있잖아요. 충분히 음 그렇겠죠. 네. 그래서 계속 나한테 네. 박배우님이랑 언제 네. 친해지냐고 나한테 계속 물어보는 거야. 네네. 아니 뭐 계기가 있어야 친해지지. 아 여기서 만난 적이 있어야 친해지지. 아 안 만났나요? 그렇죠. 나는 베도라지가 아직 아니잖아요. 아 나는 왜 다 둘 둘 만나고 있다고 생각했지? 그래 보이니까. 그래 보여요. 그래 보이잖아요. 다 서로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서로가 이제 존재는 다 확인 서로가 다 아니까. 근데 아무튼 그래서 계속 나한테 아 빨리가 좀 친해지라고 자기가 좀 친해지세요. 아니 그니까 친해지더라도 계기가 있어요. 친해지잖아. 계기요? 어디서 만날 수가 있어야지. 계기. 바쁘시기도 하고. 한번 뭐 어떻게 만나. 그니까 있겠죠. 기회가. 어떻게든. 형이 뭐 형이 쓴 작품에 연기를 하시는 게 제일 이쁘겠네요 그림이. 아 근데 그거는 너무 먼 이야기에요. 그렇죠. 너무 멀고 그렇게 그리고 그렇게 약간 일적으로 먼저 시작하게 되면은 또 네. 불편할 것 같아 서로. 하하하하하하 서로 불편할 아 이 이걸 지금 이걸 어떻게 연기하라고 쓴거지 이 사람. 아니. 이렇게 하는 거를 아 이걸 어떻게 얘기를 못하겠고 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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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에 벌어질 것 같아. 아니 근데 저 굉장히 금방 더 친해지실 것 같아요. 아니 나야. 항상 그러시잖아요. 아니 전혀 좋죠. 아니 당연히 좋죠. 그리고 그분이 의외로 안 바쁘더라구요. 그 얼마 전에 단군님이 그냥 조촐하게 본인 집에서 뭐 그냥 밥 먹자고 집들이 같이 네. 그래서 되는 요일을 이제 찍는 거 있잖아요. 카카오톡에 뭐 약속 잡는 기능 있잖아요. 내가 되는 요일을 막 찍는 거 있잖아. 다 찍혀있는 거예요. 박정민 님이. 아 아 아 근데 예. 원래 배우가 예. 이제 보면은 예. 다른 연예인들에 비해서 제일 안 바쁜 거 같기는 해. 하하하하 실제로. 아니 그 시간을 아니 예. 자기의 어떤 페이스 그니까 딱 작품 들어가면은 예. 그 작품의 회차에 자기가 또 나갈 회차 안 나갈 회차가 또 있잖아요. 예. 그것만 조절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쵸. 그리고 나머지 때 예를 들면은 주기적으로 계속 뭔가 해야 되는 예능이 있거나 또는 뭐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딱히 그런 것들이 또 배우가 잡기가 힘들어. 왜냐면은 갑자기 드라마 들어오거나 갑자기 뭐 영화를 해야 되거나 이러면은 그 스케줄을 해야 되니까 보통은 그렇게 좀 비워두더라고요. 어 그러면은 작가님은 그 라면 건데 끝나서 시간 굉장히 좀 많이 좀 후려하시겠네요 요즘에 근데 이게 뭐가 또 막 들어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뭐 또 하는 거 있어요? 모르겠어요. 그니까 아직은 좀 없잖아요. 아니 없잖아요. 아니 왜 한가하다고 말하는 게 안 돼요? 아 알겠어. 아니 왜 왜 억제는 자꾸 아 근데 진짜 정말로 쉼 없이 계속 뭐가 있는 거야. 왜냐면 나도 좀 시간이 있어야 돼. 나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제 아니 내일은 뭐 하시는데요? 다음 주는? 다음 주? 예. 다음 주에 그때 뭐 침천민이랑 뭐 하나 하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뭐 합니까? 예 뭐 하나 딱 하는 게 있는 거 있고 나 잘 모르겠어. 뭐 써 있긴 하던데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다음 주랑 다다음 주는 이제서야 나도 좀 이제 프리해졌어요 확실히. 음 그래서 이제는 따뜻한 연말 아 이제 사람들 가족들하고도 지내고 친구들하고도 놀고 축구는요? 나가세요 계속? 어? 못 나갔어요. 어제 못 나갔고 다음 주에는 나갈려고요. 다음 주에는 나갈려고요. 다음 주에는 나갈려고요. 다음 주에 저도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어? 정말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맞습니다. 아 이 옷 입고 다 같이 뛰면 되겠네. 어 귀돌이 하고 나가야지 또. 근데 어서 할지 모르겠어. 실내에서 할 수도 있어요. 보니까 오늘 실내에서도 하더라고. 오늘은 어제는 실내에서 했대. 풋살 요즘 너무 추워요. 맞아요. 귀떨어져. 근데 왜 막 눈 내릴 때도 축구선수들은 하잖아요. 직업이니까 해야죠. 싫어도. 아 축구는 그게 없지. 강욱 홀리드가 없잖아요. 비에 아무 좋아도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나는 그게 근데 눈 내릴 때 달린다라는 게 솔직히 그렇다고 무슨 패딩을 입고 달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 아 대단한 것 같아. 그 사람들은 추위를 안 타진 않을 거 아니야. 타겠죠. 타겠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또 피규어 선수 피규어 선수들은 얼음판이어서 얼마 죽겠어. 근데도 되게 얇은 옷 입고서는 또 스케이트 타잖아.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일이니까. 옛날에 즐거워 선수말고 피규어 술먹어서 약간 발음이 꽂았어요. 축구장에 벼락이 떨어져서 양철 스파이크 맞아요. 있었어. 거기 감점돼서 그다음부터 엄청 사고 크기낸 거 있었어요. 그때 많은 분들이 뭐요. 사망하신 분들 많았어요. 그이후로는 그래서 이게 철 말고 플라스틱으로 다 바뀌었잖아요. 왜냐면 안 쓰러진 사람들 그들은 플라스틱이었던 거야. 그거 진짜 무섭더라 근데 축구 하고 뛰고 나니까 제가 캡파티 두 번밖에 안 나갔는데 첫 번 딱 뛰고 난 다음에 그때는 진짜 너무 숨쳐가지고 달려가다가 공을 자꾸 나한테 던져주는 거야 계속 그게 너무 부담스러웠거든 뛰고 있는데 계속 공이 나한테 와 왜냐면 이제 뉴비니까 배려해준다고 근데 나 공 주지마 괴롭히는 것 같아 피굴해 피굴 막 달려가는데 찰나에다가 힘 빠져가지고 공이 안 나가는 거야 발이 강제 트트릭이라고 아 근데 두 번째 했을 때는 두 번째 나왔을 때 꼴맛 봤습니다 무슨 맛이에요 꼴맛은? 기분 좋아요? 어 좋던데요? 어 약간 좋던데요 아니 그냥 좋았어요 두 번째는 왜냐면은 아 이게 막 몰아줘가지고 공 넣는 게 뭐가 좋아 이랬는데 어 그 골키퍼 님이 좀 봐준 것 같기도 해 그런데도 어 골이 들어가니까 골맛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아 좀 재밌더라 근데 진짜 공 차는 연습을 좀 해야 되겠더라 공을 찬다는 게 이게 사실 별로 할 일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 발이 어디로 차야지 어떻게 나가는 지가 모르겠는 거야 제가 좀 그 말년을 건강하게 때 배웠잖아요 어? 어 네 그거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볼 트래핑 이거 제자리에서 계속 차는 거 있죠 이렇게 탁 아 이거 열 개 그러니까 이게 기본이라는데요? 아 그래? 그것만 해도 살 빠지겠다 아니 근데 이게 내가 세 개 넘기기가 어렵더라 이렇게 하는 거? 제기차기 하듯이? 네 오오... 아 그리고 어제 처음으로 골프를 처음 골프치를 잡아봤어요 아... 골프 아... 이제 다 골프치시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저희 나이면 이제 드디어 골프를 왜냐면은 제가 이제 등록을 해놨어요 등록을 해놓고서는 한 달 동안 안 나왔어 어우 돈 아까워 아니 근데 이제 레슨이 8회 레슨을 끊어놨는데 안 나가니까 연락이 온 거야 선생님 언제 나오냐고 대체 그래 그래가지고 아아 알겠어요 알겠어요 왜 이렇게 하기 싫지? 왜 이렇게 배우기 싫지? 이러고서는 처음 나갔는데 어? 자세... 자세 잡는 거면 어쩌고 자세 잡는 거 어때요 해보니까 딱 잡고 딱 해서 이것만 계속 연습했어 이거 맞다 어? 좀 느낌 나오는데요? 아니 왜 야구 빠다가 있지 여기? 어? 야구 빠다가 왜 있어? 빠다가 왜 있어? 이게 왜 있지? 아니 왜... 야구도 안 좋아? 앉아 앉아 앉아잖아 직원용이에요? 하하하하 아니... 직원용이라니 아니 아니 무슨 소리에요? 아니 이게 왜 있냐? 왜 있냐 이게? 이 성우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다윈 씨 엉덩이 좀 한번 보여주세요 다윈 씨 엉덩이 좀 한번 보여주세요 하하하하하 아니 이게 왜 있지? 아 그래서 계속 그래서 계속 그 뭐지? 엉덩이를 이렇게 살짝 떼고 앉아있더라구 아 거기 또 있어요? 밖에? 아 밖에도 있네요? 어 밖에도 있어! 뭐지? 서로가 서로 내리갈굼 아 아니 서로가 맘에 안들면 무슨걸로? 섹터 하시는 이제 다섯 편집자들 아아 내리갈굼? 내리갈굼? 아니면 방어용인가? 방어용? 하하하하하 막을 막구 하하하하 아... 하... 오늘은 그래서 뭐 준비하셨습니까? 늘 하는거 그냥 고민상담소 고민상담소 요거 하고 하... 하... 아... 쿡방을 하나 뭐 간단하게 한번 해볼까? 오 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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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뭐 아 너무 술을 그리고 진짜 어제 완전히 제가 처음 진짜 오랜만에 필름이 끈기 정도로 먹어서 오늘 그거 숙취해소 음식 만들기 하면 되겠네요 그것도 좋고 네 아 랜덤 쿡방을 한번 할까? 아 랜덤 재료 받아서 하는거요? 랜덤 재료 룰렛... 룰렛 쿡방 하... 하... 진짜 자극적이다 그죠 얘기만 들어도 자극적이죠 어... 재미있는데 아... 이게 컨디션 좋을 때 해야 되는데 일단은 자 고민상담부터 한번 우리 같이 한번 갑시다 같이 가겠습니다 저도 컨디션이 썩 좋지가 않아가지고 왜요? 무슨일이 있었어요? 약간 목감기가... 어... 요즘... 요즘 감기 무섭습니다 요즘 감기 대박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우리가 감기가 한동안 안 걸렸잖아 마스크 끼고 다니고 뭐하고 하면서 어... 그래가지고 한동안 감기가 안걸리고 있다보니까 갑자기 요즘 독감이 와... 세게 덜는거야 어제 눈쓸다가 약간 좀 어! 지금 눈... 어제 눈... 대박 왔잖아요 네... 발을 가지고 끼네요 아... 이거는... 약이에요 뭐... 이게 약이라고? 이게 스트랩실...이라서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리는 건 혹시 사탕인 줄 알고 자기만 먹는다고 보라고 하실까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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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튕긴 것만 있고 약이 알겠어요 약입니다 알겠어요 아 저 사탕 안 좋아합니다 알겠어요 알겠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아...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고민상담 시작하겠습니다 하하하하 어... 이거 약간 좀 이렇게 화면에? 뭐 있는데 약간 넓게 나오는 거 있는데 요거를 컴퓨터 같이 보기로 갈까? 같이 보기로 갈까? 아니 뭐 하나 있는데 또 3인 기보... 아니 폰... 아니 뭐 있는데 이걸 좀 늘리면 안 되나? 그냥 아니... 해놓은 게 있을텐데? 하나씩 눌러보죠 살짝? 옆에만 눌러야돼요 알트인가? 이거... 이거 만지면 침착면이 안 좋아 그래? 응 됐어! 그럼 약간 붙어서 해 알겠습니다 이렇게 좋습니다 아 됐네 네 됐어 됐어 약간 조금 뒤로 이렇게 해서 한번 보았습니다 자아 김풍의 고민상담소 자 첫 번째 사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까요? 예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아 됐다 네 이거예요? 네 아까 뭐 너무 쉽게 사상 그거나 했어요? 아 이거보다 아 예 너무 쉽게 사랑에 빠집니다 안녕하세요 전문님 전 24살 남자입니다 제 고민은 제가 너무나도 심각한 금사바라는 것입니다 학창시절때부터 정말 이성 눈만 마주치기만 하면 금세 좋아하게 돼 버리고 심지어 심지어는 그 사람에 대해 더 알아가는 일련의 과정조차 없이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는 족족 고백해 스스로의 인간관계를 철저히 망가뜨려 왔습니다 성인이 되는 후 지금 역시 그런 금사바 기질이 남아있어 걱정됩니다 물론 지금은 무작정 고백부터 해 버리는 짓은 하지 않지만 여전히 이 기질이 저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쉽게 좋아해 버리고 혼자 상처받고 끝끝내 인간관계를 단절시키는 게 지치고 힘들지만 또다시 누군가에 의해 심장이 뛰는 삶 친구에게 토로 해봤더니 그건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스킨십이 하고 싶은 것이다 라고 하더군요 정말 그런 걸까요 이른바 여미세인가요 아니면 제가 연애 경험이 많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성인이 되고 나서는 한 번 있음 다른 분도 겪고 있는 문제인지 저만 이런 건지도 궁금합니다 알려줘잉 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미세가 뭐예요 여자의 미친새끼 하하하하하 반대로 남미세가 또 있죠 근데 근데 되게 그게 낫네요 고백하는 횟수에 비해서 성공률이 어 연애 경험은 한 번밖에 없잖아 결국은 그쵸 한 번이라도 있는 게 참 대단하네요 하하하하 왜요건 그 어 이게 근데 약간 저는 이렇게 봅니다 뭐냐면은 사랑에 빠지는 감정은 네 말릴 수 없어요 이거는 뭐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겁니다 문제는 못 참는 거야 내 사랑하는 감정을 다스리고 네 내가 사랑하고 내가 하는 건 나잖아요 근데 이게 나 혼자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상대방의 어떤 템포나 또는 텐션이나 상대방의 상태가 거기에 잘 내가 스며들게 하면서 가야 되는데 일단 내가 이게 너무 급하니까 네 그러니까 빨리 얻고 싶은 거야 네 고백이 고백하면 빨리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상대님 전혀 준비가 안 됐는데 그렇죠 근데 그때 준비가 안 되는 걸 왜 모르는 거예요? 아니 그거를 이 생각에 겨를이 없나? 아니고 그거는 모른다라는 생각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좋아하면은 그냥 그게 안 보여 일단 내가 배고프잖아 배고픈데 앞에 그럼 빨리 뭔가 막 음식이 막 먹어야겠어 막 미치겠어 막 나 배고파 죽겠어 근데 우리는 배가 고파도 먹으려면은 어 뭐 돈을 내서 사 먹던가 네 하여튼 뭔가 우리가 이제 그 뭐 지불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런 아니면 좀 내가 만들어 먹던가 하여튼 뭔가 어떤 그 과정을 겪어야지만 먹는다라는 것이 우리가 하지만 이 사랑이란 감정은 이것 이게 그렇게 쉽게 어떤 얻을 수 있는 어떤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예 근데 이거는 인내와 참을성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네 계속 그 어떻게 하면 이거 서서히 달고 가야 되거든요 이 어떤 상대방과의 관계도 그렇고 뭐든지 근데 이게 빨리빨리 얻어지는 환경에 너무 우리가 익숙해져 버린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사랑뿐만 도 아니야 이거는 우리가 요즘에 솔직히 우리가 지금 진짜 마음만 먹어 뭐 좀 로켓 쿠팡부터 해가지고 너무 빨리빨리 뭐든지 빨리빨리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됐어 어 나 게임 게임하고 싶은데 옛날에는 게임하고 싶으면 돈 모아서 용산 가서 그 수많은 어떤 형님들의 어떤 그 그 뭐랄까 그 던전을 뚫고 그리고 또 집에 보다 뺏길 수도 있어 깡패한테 그 수많은 어떤 그 던전을 뚫고 겨우겨우 그 게임을 갖고 와서 게임을 하고 어쨌든 이게 있었는데 지금은 어 게임하고 싶어? 온라인 구매 띡 이거면 끝나 너무 쉽게 얻는구나 그러니까 약간 그게 그러니까 뭐든지 쉽게 쉽게 얻는 것이나 어떤 그런 과정 같은 것들이 좀 전반적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닌가 그런 거 영향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약간 들기는 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지금은 보면은 금사빠라는 거는 뭐 나도 사실 금사빠였고 네 금사빠 였던 적 없었어요? 딱히 인상까지 쓸 정도에요 그게 네? 인상까지 쓰면서 도리도리 할 정도인가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래서 약간 좀 이분 같은 경우는 음 내가 좋아하는 것이 그건 당연한 거고 여러 당신이 지금 이거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네 다만 뭔가를 얻는 거에 대한 과정이 좀 많이 상대방을 계속 살피고 근데 이거는 사랑뿐만 도 아니야 모든 인간관계가 다 그렇다고 봐요 연애뿐만이 아니고요? 그럼요 친구를 얻는 과정도 그렇고 친구를 얻는 과정도 사실은 어? 나 이 친구가 마음에 드는데? 그래가지고 갑자기 나 혼자 막 가 그럼 이 새끼 뭐야? 이러고 보통 그렇게 되잖아요 아니 형 바로 말 놓으신다면서요 아니 어떻게 된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을 말해놓는 거는 충분히 이 사람 이 사람과의 그것이 이 적응을 한 다음에 서로에 대한 약속이 된 다음부터 이제 말을 놓는 거지 다짜고짜 처음 봤는데 말을 놓는 적은 없죠 카톡을 보낸다면서요 당신은 김풍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라고 아 그쵸 아니 그게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좀 너무 빨리빨리 아니에요? 어 그거는 그냥 제가 마음에 들었다는 거지 어 그들의 의견은 제가 묻지 않았거든요 그냥 보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또 자기들이 안 받은 걸 되게 서운해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어 이걸 왜 서운해할까 아 그랬습니다 귀여웠어요 다들 다들 귀여웠는데 다들 너무 귀여웠어요 그래서 알파다 진짜 알파 메인이다 아무튼 그래서 내적 친밀감이 더 높아졌어요 배돌아지와 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러니까 지금 사연 보내주신 분은 그 지금 이게 당연한 거고 그리고 지금 24시잖아요 네 호르몬이 미친 듯이 폭발할 때에요 아 아 이거는 말릴 수가 없어 이거는 피가 끓고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급한 거야 막 동해 근데 이렇게 나 혼자 속도를 낸다는 거는 어 특히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제대로 성사가 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네 좀 약간 정말로 어 내가 지금 급한가 마음 급한 거 나도 알겠어 나도 알아요 아는데 그거를 계속 다스리면서 계속 천천히 천천히 이거를 좀 누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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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도 배워야 돼 속도계를 계속 보라는 거죠 그렇죠 그걸 계속 누르는 것도 연습을 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일해야지 사람이 실수도 안 하고 수많은 부분에서 그러니까 성급한 사람들은 어떻게든 실수를 해요 네 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계기 아주 너무 좋은 계기가 생겼어요 사랑을 한다는 이 사람은 되게 좋은 거죠 왜냐하면 사랑을 하는데 안 얻어져 내가 너무너무 빠르게 내가 급하게 고백하니까 안 돼 안 돼 어떻게 하면 될까 아 그래 좀 내가 이걸 좀 다운시켜 볼까 이렇게 하는 걸 연습하다 보면은 다른 일에서도 이게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자 간단하게 하고 다음 사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되고 싶은 모습 안녕하세요 전무님 언제나 항상 재미있게 시청하는 평범한 특수입니다 저한텐 크지만 남한텐 아주 사소할 수 있는 사연 하나 적어보려고 합니다 전역 후 진로에 대한 생각에 거의 없이 어느 곳에서나 볼 법한 생각 없는 복학생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대학교 4학년이 되어서 여기저기 이력서 넣고 면접 보고 다니다가 취업 제한이 들어왔고 운 좋게 기회를 잡아서 취업을 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지금까지 올해가 끝나면 8년 정도 한 회사에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회사가 크지 않아서 동료 또래 친구들보다 급여가 적거나 비교되곤 하지만 저는 운 좋게 들어온 이 기회가 다시 없을까봐 계속 한 회사에 쭉 있었습니다 회사가 중간에 한번 크게 기울였던 적도 있고 작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이럴 때마다 주위에 상담을 하면 요즘 시대에 그저 쭉 있는게 최고라면서 상담을 해주었기에 그저 가만히 있었습니다 문제는 수시로 번아웃이 온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나이는 서른이 넘어갔지만 평일 동안 쌓인 피로를 주말에도 씌워야겠다는 말도 안되는 핑계로 하루하루 그저 보내고 있습니다 다른 일을 찾아볼까 마음먹었다가도 지금까지 쭉 해온 일 하나밖에 할 줄 모르기에 겁먹고 도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실 나이가 어느정도 찼다는 것이 가장 부담이 가장 큰 부담이 됩니다 보통 퇴사를 하면서 이직 준비를 동시에 하거나 다른 비전이 있어야 하지만 퇴사 생각이라는 조언을 너무 많이 들었기에 준비가 안된 저는 조금 더 버텨보지 뭐 이러면서 또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이렇게 일하고 퇴근하고 뭘 바라는지도 모르겠는 상태로 반복되는 삶을 살다가 결국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은 뭐지? 하고 문득 생각해 볼 때면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그저 백지짱입니다 30이 될 때 적어둔 버킷리스트 중 퇴사의 보기가 있을 정도로 과감한 결단을 내려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뭘 하려고 하면 뭘 하려고 하면 해도 되나? 싶으면서 두렵습니다 이런 상태로 계속 사는 것이 인생일까요? 카테고리는 꿈이라고 체크해 놓았지만 사실 꿈은 아무 상관없는 시점이 시점이 와버린 것 같고 꿈이 없다고 생각해서 꿈이라고 체크했네요 두서없이 조절을 할 수 있는 고민을 더 만들어놨습니다 전문님 읽어주신다면 좋겠지만 여기에 적어놓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적은 심정을 어디 가서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거든요 전문님 언제나 응원합니다 건강하시고 미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의 인생 화이팅입니다 아 그러니까 뒷얘기는 중요한게 아니라서 빨리 빨리 읽었어요 어 이게 아 진짜 이게 사실 큰 고민이죠 보면은 회사에 들어갔고 퇴사라는 것이 겁나고 내가 지금 이게 맞나 그러니까 지금 일에 어 어떤 이제 성취나 보람이 좀 떨어진 상태 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저거를 조용한 사직이라고 하더라고요 조용한 사직 조용한 사직? 이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어 그게 뭐였죠? 회사에 아무런 정의나 이런게 없이 기계적으로 다니고 있는 거예요 아 시키는 일만 하는 거죠 시키는 일만 하고 네 아 아 근데 이게 음 퇴사는 안됩니다 네 퇴사는 함부로 하는게 절대 아니에요 왜냐면은 뭐가 있어야 되고 어 만약에 퇴사를 하더라도 어 다른 곳에 완전히 발이 디뎌지고 어 어 이걸로 내가 돈을 벌 수 있겠구나 되든가 뭔가가 확실하게 돼야지 돼서도 계속 이거를 디뎌봐야 돼 이 땅이 땅이 어 이게 되게 딴딴한가 딴딴한가 그래야지 이빨을 떼고 이 땅을 같이 얻는거지 맞습니다 갑자기 퇴사를 한다? 이런거는 어 너무 안됩니다 이건 도망치는거야 웹툰 작가 지망생들 중에 되게 많거든요 그런 지망 맞습니다 직장 다니면서 지금 병행하고 있는데 이게 시간이 모자른데 직장을 그만두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안 된다고 절대 안 된다고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만화 재밌을 줄 어떻게 알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겸해야 돼요 뭐든지 그 이문열 작가님도 기자님이셨거든요 네 어 작품을 뭐지 되게 유명한 작품 작품을 몇 권 낼 때까지도 퇴사 안 하셨어요 하하하하하하 무라카미 하루피 님도 그 술집 같은거 하셨던데요 예예예 맞아요 그니까 자기가 하는 일이나 왜냐면은 내가 다른 일을 하고 싶다라는거는 음 내가 회사일이 너무 지치고 힘드니까 주말이면 이분이 들어가서 쉬신대면서 피곤하니까 근데 이거는 저는 틀린 말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는 아무리 피곤해도 어 어 어 게임은 하잖아요 네 하하하하 게임은 왜 재밌으니까 재밌으니까 한다고 밤새서 밤새서 한다고요 다음날 출근도 하는데 맞잖아요 그니까 이거는 우리가 아 회사가 힘들고 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하고 이게 아니라 사실은 하고 싶은게 없어서 그런거죠 따지고 보면은 그쵸 다른 뭔가를 찾아야돼 찾아야되고 어 사실 지금 이제 어 대학교 4학기 끝나고 8년이니까 한 이제 30대 한 초중반 정도 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아 뭔가를 지금부터 다른거를 계속 야금야금 너무 성급하지 않게 어 배우든 또는 뭔가를 서칭을 하든 해줘야돼요 근데 그런 생각 자체가 하면 안될걸요 그 이유는 뭐냐 체력이 없어서 체력이 없어서 그러니까 운동을 해야된다 또 운동인가요 아니 근데 진짜 체력이 남아야지 그런 생각이 드니까 아 진짜 지독하네 아니 아니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운동을 한다라고 운동을 하면은 나는 이제 전체적으로 깨우잖아요 네 다 깨운다고 몸을 네 그러면은 사실 이제 그 다른거를 할 때도 빠르게 움직여줘 확실히 그렇죠 어 이거 해오고 싶은데 네 생각할 틀이 생각도 안해 그냥 바로 그거 하는 거야 맞아요 맞아요 근데 운동 안하면은 주말에 그냥 누워있고 맞아요 근데 이 분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도 이런 생각이 항상 저한테도 어 좀 그 항상 나를 괴롭히는 생각이었어요 내가 이걸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걸 이게 내가 원했던 삶인가라는 걸 항상 되짚어요 뭘 할 때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조금 질리거나 어 이것에 대해서 약간 내가 권태를 느낄 때만큼 항상 그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거를 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거를 뭘 하면 좋을까 라고 계속 고민을 하거든요 그렇게 살았고 지금은 지금은 좀 덜한데 옛날에는 정말 많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일을 여러 가지를 많이 했던 거죠 예 막 생각나면 바로 하는 거야 고민을 안 해 왜냐면은 어 그걸 빨리 해보고 그러니까 사실 이분도 그렇잖아요 다른 모습이 되고 싶은 거야 응 내가 다른 모습이 되고 싶은 거야 지금 내가 어 지금 현재 있는 이 모습에서 다른 걸 보고 되려면은 어 그냥 가만히 있는데 된다라는 건 말이 안 되죠 어 그건 말이 안 되잖아 어땠든 외압이 있든 뭐든 간에 내가 충격을 받아야지 당구공이 굴러가는데 다른 곳에서 뭔가라도 충격을 받아야 얘가 당구공이 틀어져서 그 방향대로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분은 계속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관성적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거는 어제 나와 단전을 해라 네 그것은 운동이다 운동도 좋아 어제 운동 안 했지만 오늘부터는 한다 좋아요 그것도 되게 좋은 말이야 왜냐하면은 어 나는 나는 운동을 안 하는 사람이었어 그동안 네 근데 나 지금 운동을 안 하는 사람이니까 난 운동 안 하는 사람이야 내일도 안 할 거고 모레도 안 할 거고 1년 뒤에도 안 할 건데 근데 어 내가 좀 다른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러면은 어 내가 운동은 안 했어? 운동 운동이라는 거 잘 내가 안 했으면은 해보는 거지 지금 나가서 뛰는 거야 그렇지 그럼 적어도 아 나는 생각하면은 바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응 저는 항상 그 생각하거든요 내가 나를 내가 내 신체를 내가 컨트롤 한다 약간 이게 있어요 그래서 어 나는 어제와 다른 사람이 되려면은 분명히 뭔가 다른 걸 해야 돼 다른 걸 먹든 뭐 다른 뭐 갑자기 뭔가 다른 걸 배우든 뭔가를 해야 된다고 뭔가가 틀어져야 응 그래야지 나도 뭔가가 변화가 있겠지 다른 거라도 내 몸을 쥐고 흔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네 어 그렇죠 내가 스스로 네 내가 스스로 나를 컨트롤 해야 된다는 거죠 아 그러려면은 다른 걸 해야 돼 무조건 어제랑 다른 걸 하라니까 음 어제 나와 단절하라 이게 되게 중요한 거 같아요 어제 나와 항상 저는 그 생각해요 아 어제의 나랑 오늘 나는 다른 사람으로 근데 여러분들 다 할 수 있다 그거 언제 하냐 여행 가면 그렇게 돼 해외여행 한번 가봐 어 맞아 그럼 완전히 다르잖아요 특히 해외여행 해외여행 한번 가봐요 혼자 가보잖아요 그냥 딴 사람 돼 갑자기 딴 사람 돼 갑자기 되게 일찍 일어난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내가 뭐 언어가 잘 안 되잖아 적극적이돼 나도 모르게 맞아 뭐가 급하고 뭐가 궁하니까 어 나는 사람 될 때 말 잘 못 걸는 성격인데 가서 말을 걸고 있는 거야 어떻게 되네 그러니까 그리고 다시 또 오면은 또 똑같아져 물론 그런데도 뭔가가 변화는 생긴다는 거죠 나는 아 내가 변화가 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도 약간은 올해는 그러니까 올해도 아니야 사실은 당장 내일부터 바꿔도 돼 근데 안 바꾸 아이 바꾸라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 이런 얘기 듣고 싶지 않잖아 그죠? 이런 얘기 안 듣고 싶잖아요 바꾸 그러니까 내일은 내일은 뭔가 다른 거 해보세요 나 약간 좀 나랑 안 맞는 걸 해봤던 거야 진짜 나랑 안 맞는 걸 해보는 거예요 어 나는 원래 이런 거 안 먹는데 그럼 먹어보는 거야 제가 틀렸다는 걸 증명해 보세요 그렇죠 나는 안 바뀐다고 봅니다 이야 쭈퍼레쉬네 쭈퍼레쉬 네 그 교수님이네요 아 혹독합니다 가혹하네요 좋습니다 네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바꾸세요 자 다음 사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을 주지 않는 회사 전무님 저는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은 25살 병아리입니다 제가 회사에 들어온 지 벌써 한 달하고 2주가 지났는데 아무도 저에게 일을 안 주고 점심때만 되면 밥 먹자 해서 먹으러 가요 이런 저 괜찮은 건가요 3주가 지나서 보고서 하나 만들고 칭찬듣고 일이 끊겼잖슴 이런 저 계속 이 회사에 다녀도 되는 건가요 정말 고민됐네요 흠 요거 그 미생에 똑같은 장면 나오는데 일을 주십시오 맞아요 네 거기서 과장님이 말을 해요 니가 할 일이 없다고 지금 그치 지금 그냥 보면서 배우고 분위기 파악하는 때라고 지금 한 달 2주면은 근데 한 달하고 2주잖아요 네 저는 이제 이 상황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도 이제 회사를 좀 많이 다녔거든요 네 병특도 해보고 했으니까 네 그때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네 당장 이 사람이 필요해서 뽑은 게 아니야 네 회사에서 어 뽑는 사람 뽑는 데는 위에서 뽑고 네 어 이 부서에서는 이미 사실상 뭐 인원이 확충되고 뭐 하더라도 지금 가르치고 뭐하고 할 시간이 없는 거야 바빠 음 어 또는 이미 자기네들이 다 할 수 있는 게 다 있고 이걸 분담시켜 줘야 되거든 응 근데 분담시키고 이걸 지시하고 이 이거를 하려면은 이분들도 그거를 위한 시간을 따로 내야 돼요 음 어 자기 일 외에 일을 하면서도 어 그래 이거는 얘한테 막 왜냐면 이거 애정이 있어야지 해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상 그냥 우리가 우리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아 그냥 내가 할래 내가 할래 특히 일 잘하시는 윗분들이 계시면은 음 제대로 못 배운 경우가 많아 그렇죠 이분들이 혼자 다 아셔 진짜로 답답하자 그냥 답답하기도 하고 아니 답답한 것 보다도 그냥 이거 이거 하는 시간에 가르치고 뭐하는 시간에 그냥 내가 빨리 해버리는 게 낫거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좀 그런 것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냐면은 음 같이 밥을 같이 밥은 또 같이 먹잖아요 다 같이 네 애정이 없는 건 아니야 아 그럼요 네 그거는 뭐냐면은 밥 먹고 이럴 때마다 어 그러니까 아니면 뒤에서 계속 관심있게 뭐하나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 예를 들면은 뭐 하시는데 작업하시는데 어 이거는 좀 약간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음 별거 아닌 뭐 약간 문서 정리나 뭐 이런 서류 작성인 것 같아 어 그럼 저희 팀장님 그거 제가 제가 할까요?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가요 일 안 준다고 막 롤을 키고 막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하하하 롤은 안 돼 롤은 안 돼 아 티치 보고 이러면 안 된다고 안 돼요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어 안 시키니까 나 가만히 있어요 이제 불편함 이거 안 돼요 이거는 안 돼 왜냐하면은 아 근데 그것도 가시방석이다 그러니까 일은 안 주는데 계속 이게요 그러니까 일을 달라고 한다라는 것보다 자기가 진짜 한번 해보시라니까 옆에서 어 팀장님 그거 제가 할까요? 그러면은 그럼 야 이거 너 못하는 거야 괜찮아 근데 그렇게 한다라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윗사람들이나 팀원들은 어? 되게 기분 좋다 아 이 사람 적극성을 띈다라는 것 자체가 제가 저도 카페를 해봤을 알잖아요 아 아 네 뭔가 어 이거 이것까지 할 필요가 없는 일로 이 분을 뽑았는데 이 사람이 이것까지 하려고 그러네 그러면은 음 그렇게 이뻐 보여 아 사람이 그렇게 돼요 그 막 손님 있는데 식당에서 이렇게 막 다 텔레미 보고 있고 종업원들 아 그렇죠 아무도 아무것도 없어 손님 안 하니까 나도 이러고 있어 이거 안 돼 이러면 안 돼 왜냐면은 이 이름 같이 복장 터지는 거야 그쵸 근데 어 그 약간의 왜냐면 그리고 회사라는 거는 내가 월급을 타고 그냥 내 어떤 그 월급을 타고 내가 돈을 버는 곳이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은 어떤 곳이에요 여기서 뭔가를 배워야 돼 아 배워야 돼 왜냐면은 이 회사에서 평생 동안 내가 이 회사에 뼈를 묻겠다 이런 경우가 되게 드물어 요즘에는 그쵸 여기서 뭔가를 배우고 배운 걸 갖고 또 다른 데서 써먹어야 돼 그치 실업급여 타먹으면서 이제 하하하하 아니 딱 그거 마치고 이제 실업급여 같이 예예 그 말고 뭐래도 왜냐면은 계속 그렇게 해야되고 여기서 예예 그니까 내가 여기서 있던 어떤 이 직장을 다니면서 뭔가를 배우고 성취도 느끼고 네네 내가 어떤 스킬을 스킬을 올려가는 거죠 네 나는 솔직히 뭐 성격상 누구한테 아 제가 먼저 이렇게 다가가서 제가 이거 제가 할까 이런 성격이 안 드는데요 음 성격이 안 드 아니 그런 성격이 뭐 타고난 사람이 어딨어 아 극복 아니 극복이 아니라 바꿔보는 거죠 음 나는 그동안은 그런 성격이 아니었으면 이 회사에서 들어와서 이런 걸 하는 사람이 한번 되어볼까 음 또 어제에 나와 단절해야 되네 맞습니다 또 단절해야죠 또 단절 또 단절해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이런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 내가 그런 사람이 돼 아 그리고 다른 회사 가잖아요 만약에 한참 몇 년을 여기서 하다가 다른 회사 갔어 음 오 이 사람은 오 저게가 먼저 적극성을 뛰는 사람이네 오 이 올라가 그레이드가 올라가 에이스 에이 그레이드가 올라간다니까 알잘 딱깔센? 알잘 딱깔센 딱 깔끔하게 알아서 잘 그렇죠 알아서 잘 깔끔하게 그렇다라는 거 그리고 음 아무튼 그러니까 음 좀 적극성을 좀 떴으면 좋겠다 입니다 예 다음 퍼주는 게 부담스러운가요 안녕하세요 침투부시청이 낙인 24살 청년입니다 제 고민은 남자친구 만났을 때 너무너무 퍼 준다는 것입니다 음 제 성격상 받는 것 받는 것보다 주는 것도 좋아하고 제가 퍼줬을 때 상대방이 좋아하고 고마워하는 마음 그 자체로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를 만났던 남자친구들은 처음엔 고맙다고 표현하다가 결국엔 그 챙김이 부담스럽다며 이별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매번 누구 만날 때마다 3개월 이상 봐야 한다는 이상한 강박이 생겨서 저에게 연락하는 사람들이 그 기간을 못 견뎌서 떠나갑니다 그래서 연애 안 한지도 1년이 넘어가네요 진심을 다주면 왜 부담을 느끼는지 저 같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속상합니다 흑흑 어느 순간 이상형도 저 같은 남자로 바뀌더군요 이러한 제 고민을 풀어주세요 풍전발랍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이게 도브 심리용어가 있습니다 비둘기가 암컷인가 수컷인가가 아무튼 온 진심을 다해서 상대방한테 계속 퍼준대요 근데 그걸 그만큼 돌려받지는 못해 그 마음속이 공허해져서 죽어버리나 암튼 암튼 안 좋대 그 용어가 있더라고 그 상태 아니에요? 맞는 것 같아요 그것도 그것도 맞고 저는 뭔가를 준다라는 거가 사랑이라고 사랑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주는 거는 자기만족이지 상대방을 위하는 게 아니에요 엄연히 따지면 사실 우리 우리들 주는 나를 좋아하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주는 나의 모습을?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면 주는 거에서 쾌감을 느끼는 거죠 주는 쾌감이에요 근데 이거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고 뭐고가 아니야 따지고 보면 그냥 내가 주워서 주는 건데 맞아요 만약에 주지 않고 사랑을 한다 뭐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다른 내가 주지 않는데 이 사람을 사랑해 그럼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거 그거 말고는 내가 뭐가 없나? 그렇잖아요 그냥 이거 되게 공감이 갑니다 그 그걸로 그리고 채워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받는 거는 별 감흥이 없는 맞아요 차라리 그냥 따뜻한 말 한마디가 훨씬 더 그렇죠 큰 감동을 받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저도 이제 이분이 정확한 어떤 심리상태가 뭔지는 잘 모르니까 디테일하게 잘 모르니까 아무런 말은 못하겠는데 이 뭔가를 주어서 그것이 내 사랑 방법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는 약간 좀 뭐냐면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네 부담도 당연히 부담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배가 불러 근데 계속 음식을 줘 하나도 하나도 안 고마울 수가 있어 아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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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배고플 때 주면 모르겠는데 어 뭐 음식을 준다니까 일단 고맙긴 한데 내가 배가 안 고픈데 어 라든가 어 근데 이제 상대방은 일단 뭔가 줬으니까 또 내가 또 리액션 해줘야 되잖아 안 고마운데 리액션 하자니까 또 그것도 싫어 그치 그치 그런 느낌 있잖아요 어 그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그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줘서 주는 것으로 사랑을 한다라는 것은 응 때로는 내가 약간 조금 어 어떤 부분에서는 약간 그 자존감이 네 조금 떨어졌을 때는 그런 경향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응 이걸로 내가 다른 거를 사랑을 이걸로 충족을 한다 라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줄 때가 있거든요 어 사실 주호민 작가랑 저랑 칭찬 면도 보면은 사실 우리가 네 뭐 서로 주고받아서 친해진 거 아니잖아요 그 그렇잖아요 아니 제가 얼마 전에 그 선지 엄마 수자씨하고 사랑의 언어라는 책을 리뷰한 적이 있는데 어 사랑의 언어 아 각자 사랑을 느끼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네 크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 뭐 뭐 함께하는 시간 뭐 봉사 뭐 선물도 있어 뭐 다섯 가지가 있는데 사람마다 그 언어가 다 다르고 어떤 사람은 이걸 전혀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선지 엄마는 나는 겹치는 게 없더라고 아 그래서 좀 그 갈등이 있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선지 엄마는 함께하는 시간 봉사 이런 걸 되게 중요시 여기고 저는 스킨십 아 뭐 그런 거더라고 오 오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만난 분들이 그 사랑의 언어가 본인하고 굉장히 다른 사람들을 만났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그리고 보통은 어 그러니까 준다 주지 않아서 이 사람이 떠난 거에 대한 어떤 불안감도 있을 거예요 응 내가 주지 않으면은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나를 안 좋아하지 않을까 라는 그리고 그러니까 사실 그렇거든요 예쁜 거 보면 예쁜 사람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걸 못 참아 응 사실 처음에 사연했던 그분과도 약간 결이 좀 저는 비슷하다고 봐요 고백을 빨리 해버리는 것처럼 네 어 막 마음을 주고 싶은데 어 막 뭘로 표현할지 모르겠는 거야 나의 사랑이 이만큼 큰데 그러니까 막 하 막 이것도 예뻐 이거 저도 주고 막 주고 싶은 거야 응 근데 그것도 역시나 상대방에 대한 어 배려가 아닐 수 있다 응 라는 거 어쨌든 이상형이 저 같은 남자라는 거는 결국 그 사랑의 언어가 같은 사람을 찾는다는 그 뜻 같아요 근데 그런 남자 한번 만나보세요 과연 정말 행복할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행복할 수도 있잖아요 아 행복할 수도 있는데 한번 겪어봤으면 좋겠어요 어 나 배부른데 계속 밥 주는 사람 어 그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나 배부른데 계속 밥 주는 사람이래 어 어 그거 한번 네 한번 강의해보시고 아 옛날에 군대에서 많이 그런 사랑을 많이 받았나 아 옛날에 그 금붕을 키울 때 예예예 계속 그 사겨줘가지고 막 죽이는 경우가 있어 오염돼서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 그런 걸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되게 어 그리고 서운해 그러니까 주는 거에서 어쩌면 또 서운함도 있을 수도 있어 내가 이만큼을 주는데 왜 안 돌아오지 뭐가 안 돌아오면 그러니까 그만큼에 대한 어떤 서운한 감정이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줄 거면은 길고양이한테 밥 주듯이 줘요 네 길고양이한테 밥 줄 때 어 고양이가 안 고마워하잖아 아 그렇죠 네 우리가 고마움 받으려고 주지 않잖아요 내가 쾌락을 느끼려고 주네 그냥 내가 내가 불쌍한 느낌이 그렇죠 그냥 내 쾌죠 나의 쾌야 나의 쾌 그렇죠 이 고양이가 배고플 텐데 먹으면 내가 마음이 따뜻해지고 집에는 절대 안 데려가잖아 그렇죠 책임 없는 쾌락 아니 아니 뭐 어디 오늘 뭐 눈치고 누나가 힘들었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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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약간 좀 성이 나겠는데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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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죠 네 그래서 아무튼 어 그런 느낌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면 네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역시 이분도 템포를 상대방 봐가면서 했으면 좋겠다 네 다음 사연 보겠습니다 그림 구글쟁이들 안녕하세요 풍디 저는 최근에 디지털 드로잉을 치밀으로 시작한 20대 후반 건축 설계사입니다 반년 전에 헤어진 여자친구를 그려주기 시작하면서 태블릿으로 그림을 끄적이다가 여자친구가 헤어지고 난 이후에도 재미로 제 주변 사람들을 그려주었어요 그러다 재미로 친한 동생들을 스티커와 키링으로 만들어서 선물을 해 주었는데요 그때부터 제 주변 지인들이 나도 외쳐라! 하라면서 부탁을 하더군요 근데 문제는 태도가 마치 자신이 받아야 하는게 마땅하다는 듯이 아니 왜 걔들한테 해줬냐? 해줄거면 나한테 먼저 해주는게 맞지 않냐? 그러.. 그거 그리는거 뭐 그리 힘들다고 비싸게 구냐? 제가 들은 말 중에 가장 충격적인 말은 아니 걔들은 니가 그린거 하나 해줘도 알아도 한 고마워 할걸? 이었습니다 침척부터 한 번도 일면식이 없는 지인의 애인까지 별의별 그지들이 그림을 내놓으라 합니다 안그래도 제가 하는 일이 설계일이라 야근도 많고 바빠 죽겠는데 정말 이런 생각하기 싫지만 저보다 급여도 적은 사람들이 하하하하하하하하 아 시간 남으면 나도 좀 해줘! 하면 제 마음속에서 아 시간이 남는데 왜 널 그려주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김풍 작가님도 그림을 잘 그리시니 저보다 이런 부탁을 많았을 것 같은데 이런 그지들이 꼴을 때 어떻게 해결하시고 그림의 흥미를 잃지 않고 유지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줘요 풍디 그... 하하하하하하 이미 이미 마음의 악심이 생겼네 그지라고 그림 그려주는 사람들한테 그지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사람들 지금 나는 이런 사연 볼 때마다 나 몇 번 본적 있거든? 예 사실 저는 한 명도 없었어요 뭐요? 그림 구걸쟁이가 하하하하 사실 저도 없었어요 나는 그냥 이런 사연을 볼 때마다 이 그림쟁이가 잘못 살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하하하 그래요? 아 이분이 잘못 살았다? 그냥 주변에 왜 그런 사람밖에 없을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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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건 뭐 아 이건 뭐 주목만 안 들었지 뭐 이거 뭐 명치를 그냥 혀로 명치를 때리시네 아니 내가 이거랑 너무 비슷한 사연을 봤어 유명 작가야 지금 되게 잘 됐어 네 근데 그 사람은 맨날 그런 글을 써 내가 이걸 이걸 뭐 작가를 처음 시작했을 때 주변에 비웃는 사람뿐이었다고 아 아 어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나는 잘 됐다 뭐 이제 그런 잘한 글이죠 사실상 난 그 글을 볼 때 그 서사가 멋있는 게 아니고 네 아니 글을 쓰기 시작했을 때 저런 소리를 듣는다는 건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어떻게 저 사전에 들을 수가 있지 평소에 얼마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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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실 어 이제 그런 사실 그렇죠 근데 사실 보통 그런 글을 쓰시는 분들은 네 어 약간 좀 그게 마음이 뒤섞여있는 것 같아 네 물론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 사람 사실 대놓고선 그런 얘기 한다라기보다는 네 그냥 자랑도 하고 싶고 내가 좀 잘 됐으니까 그 이야기 그런 마음이 드는 거를 약간 비트는 거지 일종의 약간 그런 게 아닐까 네 하 나는 아무튼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자면은 그냥 정중하게 거절을 하시면 되는데 네 네 되게 기분 좋게 거절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요? 하 잘생긴 사람은 그리 어려워 아 특징이 없어가지고 이거 놀리는 거일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아니 이러면은 상대방이 누가 봐봐 서로 기분 좋아 하하하하 서로 기분이 좋아 하하하하 아 근데 좋은 방법이에요 사실은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그것도 어 좀 어느 정도 공감을 서로 할 수 있는 수치에서 음 왜냐면은 한 번도 그런 얘기 안 들어본 사람이 갑자기 이런 얘기를 듣는다? 놀리는 거야? 참 나 놀리는 거야? 그러기 싫으면 싫다고 이 개끼야? 그러면은 잘생겼다는 거 빼고 하 근데 정말 미안한데 그리기가 너무 어려운 얼굴이에요 어 뭐 이렇게 맞을 수는 있잖아 그냥 그쵸 그리고 아니 근데 진짜로 저도 뭐냐면은 음 그니까 이분이 거절을 잘 못하시는 분인가봐 그런가? 평소에 그니까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인 거 같아요 그니까 어 그런 거 같아 그쵸 왜냐면은 이분은 바쁘시잖아 바쁜데 그리고 솔직히 주변에서 다 저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음 음 이미 벌써 거절 좀 했었으면은 사실 저는 얘기를 안 했을텐데 음 저러면 계속 저런 부탁들을 하고 그리고 주변에 사람들이 음 걔들은 네가 그런거지 너나도 안 고마워 할걸?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어 안 좋은 사람이 이렇게 많아 주변에 아니 그러니까 내만이 아니 진짜 아니 그리고 저 나보다 급여도 적은 사람들이 이런다는 거에서 지금 인성이 터져있잖아 이미 그니까 이분도 지금 어 겉으로는 선량한 사람일 거야 근데 어 막 속으론 지금 막 긁고 있어 지금 그래서는 그래서 지금 독을 품고 있거든 근데 그걸 겉으로 이 사람들한테 얘기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어 글이 그 거절하는 법 어 그리고 거절을 좀 거절도 사실 훈련이거든요 네 거절을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잃지 않을까 라는 상상 그런 두요움이 있어요 특히나 어렸을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그리고 이제 젊을수록 그게 되게 커 왜냐하면 특히나 이제 예를 들면은 같은 반 또는 뭔가 친구가 사실상 여기서 맨날 봐야 되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의 어떤 부탁은 하고 나면은 다음에 그 사람을 또 얼굴을 계속 마주쳐야 되는데 불편하거든 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그럴 바에는 그냥 내가 해주면은 적어도 이 사람한테 내가 미움은 안 사니까 네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 보면은 사실상 음 결국은 내가 내 나만 곰지 음 내가 곪아요 그 사람들 근데 근데 중요한 거는 좀 그 당신의 삶인데 음 나의 삶이고 내 삶이 일단 우선이잖아요 그쵸 이 사람들이 만약 그것 때문에 거절을 해서 나한테 마음이 상했다 그 사람들은 고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내가 정말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 사람과 관계를 유지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이유는 단 하나야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이 좋아서 진짜로 나와 어떤 정말 친구로 삼을 정도의 사람들이 아니라면은 그럼 그 사람들은 어 내가 약간 뭔가 도움이 필요할 때도 이 사람들한테도 뭔가 도움을 좀 원했으면 좋겠다 일텐데 이런 사람들은 안 도와준다니까 그때 가서 바쁜 척해 자기네들은 또 네 그러니까 냉정하게 생각하고 좀 이기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왜냐면은 제가 이 글에서 많이 그걸 느꼈어 자기가 본인이 그런 거를 거절을 못하면은 네 안에서 곪 안에서 곪아버리니 그 곪아버린 거는 어떻게든 터지거든요 네 어떤 방식으로든 되게 안 좋게 터져 네 그것도 심지어 너무 안 좋게 터져요 네 내 인성이 터지듯 하여튼 뭔가 터져 그러니까 차라리 그거를 그때그때 풀어야 돼요 네 그래야 내가 다른 데에서 처음엔 좀 미안할 수 있어 처음엔 아 내가 거절 신경 쓰 할 수 있는데 응 훈련을 해야 돼 계속 그거 훈련을 하고 거절을 훈련을 하면은 어느 정도 되면은 사람들도 그런 부탁을 안 할 테고 응 그리고 그렇게 해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 얘는 그런 사람이야 예 그런 사람들은 어차피 어차피 버릴 카드예요 응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예 그것이 다른 게 아니라 어 사연을 주신 분의 어떤 그 심성과 인성을 다스리는 어 중요한 그리고 저런 거 이제 부탁할 때 그냥 지나가는 말로 가볍게 부탁했는데 네 아닌 말고 정도로 진짜로 혹시 좀 과도하게 그걸 해석해서 스트레스를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도 좀 있습니다 그건 뭐 안 만다 봤으니까 이분을 네 알 수가 없죠 네 본인이 이렇게 느끼니까 근데 뭐 그런 과잉이라고 생각 뭐 말씀하시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지금 너무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리고 내가 일이 있는데 부탁을 받는 게 똑같은 되게 얕은 그 프레스 그 가벼운 부탁인데 네 가벼운 부탁을 여러 사람이 하면은 이게 나한테는 되게 크게 와닿는 부담감으로 올 때가 있어요 예 그건 내가 나의 스트레스가 과하면은 그렇게 들릴 때도 있어 예 그런 상태가 또 아닌지 또 한번 의심해 보시고 예 하십시오 자 다음 사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시죠 재능의 벽 좀 깁니다 안녕하세요 전무님 많은 사람들이 여러 분야에서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싶은 고민을 보내봅니다 저는 20대 후반에 평범한 남성이고 기존 직장을 그만두고 대학원에서 학위 과정을 이수 중에 있습니다 원래 다니던 직장에서는 사무직으로 일했고요 퇴사한 이유는 첫 번째 기업 문화에 적응하기 힘들었고 두 번째 사무직이지만 야근 특군 수당이 원급여에 가깝게 나올 정도로 업무용과 강도가 상당했으며 세 번째 그러다 보니 건강이 악화되면서 모바일보다 이마가 더 빠르게 전진하기 시작했다는 점이 가장 컸습니다 아무래도 이대로 살다가는 마흔 전에 과로 살 것 같았어요 그래도 약 3년간 일을 하며 돈을 어느 정도 벌 수 있었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퇴사를 결심하고 학부생 시절 저를 좋게 봐주셨던 교수님께 연락해서 어찌어찌 대학원생이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학부 전공도 입시생 시절 제가 원해서 선택한 곳이었고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행복했고 같이 공부하는 연구실 사람들도 다 친절하고 좋았습니다 교수님도 젊고 젠틀하신 분이라 정말 가벼운 심부름을 시키시긴 하지만 그마저도 고마워하시고 밥도 커피도 자주 사주십니다 물론 바쁜 시기가 되면 까칠해지는 면이 있지만 세간에 알려진 노예주의 의미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분이시죠 이렇게 좋은 이야기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최근 고민을 하게 된 부분은 다름 아닌 선천적 재능의 영역과 관한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제가 공부를 못하는 편이 아니라고 생각해왔고 글도 잘 읽고 잘 쓰면 생각도 꽤 잘 돌아간다고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연구실에 있는 동료 중 한 사람이 저의 그런 얄팍한 자신감을 부수고 있습니다 아 이 살리엘이 그 얘기구나 사실 공부도 선천적 재능의 영역이잖아요 그런데 그분께서 발표하는 모습을 보거나 함께 토론을 하게 되면 거대한 벽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공부보다도 연구 능력이라고 말씀드리는 편이 나을 것 같네요 똑같은 자료를 함께 읽고 공부해도 자신만의 창의적인 관점으로 이론을 도출한다든지 혹은 어떤 사례에 대해 이야기 하던 중 다른 사례를 끌어와 유의미한 논의를 이끌어낸다든지 나중에 같은 책을 더 빨리 읽고 빨리 이해했다는 별것 아닌 일로도 저와 그분을 비교하고 좌절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분명 이러면 저 스스로에게 독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꾸만 그분과 저를 비교하고 식이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아 이럴 수 있어요 네 악의적 경쟁심을 넘어서 악의적인 마음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마음을 자각할 때마다 저는 잠시 화장실 좀 머리도 시킬 겸 끼견하시죠 이런 식으로 넘기고 있어요 한 번은 그분께서 어떤 시간에 전화를 깨워달라 부탁하셨는데 그냥 깨우지 말아볼까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물론 실제로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제가 이런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시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알고 계실지도 모르죠 제 스스로 너무 유치한 어린아이 같고 소년만화에서 주인공의 오랜 라이벌 내지는 친구로 등장하는 이인자가 된 것처럼 느껴져서 이런 열등감과 좌절 악의적인 생각이 달갑지 않습니다 부끄럽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 스스로 마음의 여유를 갉아먹는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가 떨쳐내는 데 힘이 듭니다 전문님께서도 이런 경험을 해보셨나요 재능의 차이에서 느낀 좌절과 분노 악의적인 감정과 생각들을 떨쳐내기 위해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그분과 진심으로 친해지면 자연스럽게 없앨 수 있을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긴 글이네요 정말 그 분이라면 한 장으로 압축했을 텐데 이 사람아 무슨 말을 아니 그 사람은 한 줄로 압축하죠 로그라인은 한 줄이면 됐거든 사실은 농담이고요 농담입니다 근데 저는 너무 좋은 러닝 파트너라고 봅니다 그 분이요? 그쵸 배울 게 많다고요? 러닝메이트 그쵸 러너메인가요? 러너메인가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분을 계속 달리게 만들잖아요 그 재능의 벽이라는 거는 어쩔 수 없어 그런 사람들이 있어 어딜 가도 정말 천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은 와 처음에는 계속 나랑 비교하잖아요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진짜 먼저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금 이 공간 안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을 보면서 달릴 수가 있다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날 보내주더라고 아 보내면 당했어요? 네 아 그래서 그러셨구나 시민이는 나도 경쟁상태로 생각을 안 하더라고 아 그래요? 보내주더라고 아 그래 보내준다고 생각했어요? 아 그래요? 아 예 아 뭐 좋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임방하잖아 지금 야 보내줘 하하하하하 어 근데 나는 이제 계속 움직이거든 그러면 10분마다 계속 동작이 바뀌어 그러면 10분동안 이렇게 하면은 라인으로 대충 그리자만 해요 그러면 했는데 옆에 보면은 이 사람은 작품을 하고 있네 10분동안 이렇게 빨리 다른 사람은 이거는 크로키가 아니야 수준이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야 아 그럼 이런 애들 보고 있으면은 진짜 아 아 이런 애들하고 같이 어떻게 내가 4년 동안 어떻게 하지 내가 여기서 성적이 그렇게 되잖아요 얘네들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마음속에서는 항상 나도 이제 경쟁만 하고 살아오다 보니까 근데 그분이 현재 지금 작업을 하고 있나요? 그 친구들이요? 하고 있죠 하고 있어요? 그럼요 대부분 다 잘 됐어요 하하하하하 지금은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은 근데 영역이 달라졌잖아요 어 영역이 달라졌기 때문에 되게 좋은 친구가 됐죠 근데 그때만 해도 저도 그런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응 아 얘네들 그러니까 이상하게 악심도 들어 악심이 네 생겨요 생겨 왜냐면은 너무 얘네들은 쓱싹쓱싹 그리고 채색감 같은 경우는 특히나 선천적인 애들이 있어 응 채색을 너무 선천적으로 잘 쓰는 애들이 있어 맞아 색감이 좋은 사람들 미쳐 미쳐요 그거 진짜 재능이에요 재능이야 나 진짜 그 재능이 없어가지고 진짜 그러니까 맨날 칙칙하다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하고 같이 특히나 예능 쪽은요 예체능은요 이런 사람들하고 항상 같이 있어요 맞아요 예예 이런 사람 같이 있는데 이거는 공부 영역과 또 달라 이거는 정말로 아 그냥 무릎 꿇어 그냥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 근데도 계속 부러워 부러우니까 어떤 걸 하냐고 예를 들면 과제가 뭐 있어 디자인 과제가 있어 그러면은 막 얘네들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응 너무 세련된 디자인을 뚝딱뚝딱해가지고 딱 나오는데 내 거 보면 너무 구려 솔직히 너무 생필하고 생필 정도로 구려 나는 학생 학생 습장을 갖고 오고 이 친구들은 어디 막 공무원 출전해야 되는 걸 과제로 갖고 오는 거야 응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로 막 이 친구들이 그 약간 질투도 나고 그러니까 이게 막 미치겠는 거야 그리고 얘네들은 심지어 나쁜 애들도 아니야 좋은 애들이야 그러니까 더 미치겠는 거야 그럼 나의 이런 마음도 몰라 솔직히 미쳐요 미쳐 그랬는데 어떻게 그게 깨지냐 내가 다른 필드를 가게 되면 돼요 도망가라는 얘기입니까 아니 아니죠 아니죠 어차피 그 필드 안에서는 이들과 같이 그러니까 경쟁이라기보다는 그때 나는 이제 걔네들을 따라가려고 노력을 했죠 네 걔네들 흉내라도 흉내내는 거예요 걔네가 본 거 보면서 아 흉내를 내는 거야 따라가는 거야 그냥 그냥 그러니까 그때는 열받는데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 열받는데도 이렇게 이렇게 비유를 해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다 랩을 하는 데야 다 랩 스킬이 미쳤어 네 나는 프로듀서가 어느 순간 그렇죠 그 길로 가는 그렇죠 그걸 훨씬 잘하고 맞아요 사실은 지금 이분 같은 경우도 여기서 뼈를 묻을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 어차피 지금 이분과는 나중에는 갈라지게 되거든요 다른 필드에서 각자 다른 일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언젠간 갈라질 사람이야 그럼 그 사람은 어차피 다른 영역에서 뭘 할지 몰라요 그때 같이 그림 잘 그렸던 그 친구들은 각자 지금 다른 일을 하고 있고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마음이 들 이유가 없죠 그리고 그 친구들의 그림을 보면서 박수 쳐주고 지금도 그렇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나는 또 다른 그때의 그 친구들이 그림을 옆에서 보면서 따라 그리고 얘네들이 하는 거 옆에서 어떻게 하나 나도 속도 내보고 아 이렇게 연습하는구나 이렇게 연습해보고 다 했던 그것들이 나한테는 되게 좋은 나한테 스킬이 된 거죠 배운 거예요 나는 이 친구를 따라가는 동안에 같이 그 속도를 내려고 나는 숨이 가빠서 여기까지 터질 것 같은 이유 달리면서 배운 거야 그 사이에 늘은 거야 결국은 자기의 길로 갈라지기 마련이니까 지금 한 길을 걷고 있을 때 옆 사람을 너무 막 의식하면서 막 스태스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런너메이트다 어차피 나중에 됐었을 때는 욕이 안에서야 물론 그런 게 있긴 하겠지만 눈에 너무 보이니까 끝까지 따라오면 어떡하죠 왜 안 갈라져 둘이 결혼하나요 언젠가는 갈라져요 무조건 갈라지네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하면 이 필드는 마법 필드고 이 사람은 지금 마법사야 법사인데 나는 이 사람은 마법을 잘 써 나는 근데 마법이 딸려 딸려가지고 그리고 피통도 잡고 그러니까 마법 한 두세 번 쓰면 나는 mp가 다 끝나 근데 이 친구는 막 쓰는 거야 계속 쓰는 거야 그러면 나는 아 미치겠네 마법사로 쓰는 근데 이제 계속 이 친구랑 같이 다니면서 같이 계속 몹을 때려잡으면서 나도 어쨌든 간에 이 친구만큼을 뭘 해야 되니까 신법사가 되는 건가 나는 늘죠 그러니까 마법은 늘었어 근데 다른 데를 갔어 근데 거기는 어 여기는 검사로 써 봐야 돼 이 친구가 없어 근데 어 나는 검사인데 마법도 그때 써봤잖아 꽤 쓸 줄 아는 거야 꽤 쓸 줄 아는 마법검 마검사가 된다 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인생은 마검사처럼 살아야 된다 검사로 써도 애매하고 마법사로 써도 애매하지만 어디에서든 할 수 있다는 다 할 수 있다 dnd에서도 보면은 그 던젠 앤드래거에서 보면은 거기에 도둑이 있어요 많게 많게라는데 많게라니 거기 엘프 같은 경우는 다 할 수 있어 마법도 쓰고 칼도 쓰고 다 해요 활도 쓰고 다 해 살짝 애매해 살짝 애매해 근데 다 할 수 있어 그만큼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그런데도 엘프는 dnd 할 때도 엘프가 가장 인기캐야 그럼요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꼭 어떤 자기가 그 사람 지금은 진짜 그리고 이 사람의 에너지가 너무 좋아요 이 감정도 에너지를 쓸 수 있거든요 이 질투와 시기를 그럼요 연료로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기한파에서 맞습니다 연료로 쓰면 돼요 이거는 근데 너무 그렇게 근데 이거를 연료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쓰는데 다스림을 좀 하긴 해야 돼요 너무 괴로워 내가 잘돼도 괴롭다 이런 사람들은 내가 잘나가고 있어 더 이상 아무도 나를 따라오는 사람도 없는데도 더 높은 모습을 계속 바라보면서 나를 괴롭혀 그렇게 사지는 마시고 네 어쨌든 지금 좋은 러너메이트가 생겼다 네 이분하고 지금 같이하는 이 시점을 네 나중에 고마워하게 될 수도 있어요 진짜로 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다음 부모님의 걱정 제 고민은 부모님이 제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이게 많이 좋아 걱정이지 걱정이라는 테두리 안에 저를 가두는 것 같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사회생활까지 통금 매일매일 연락해야 하고 어 개인사회생활과 프라이버시는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성격은 다행히도 내양인이라 누굴 만나기보다는 집에 있는 걸 좋아하지만 어찌됐든 친구도 만나고 사회생활 겸 인간관계도 필요하나 밤 11시가 되면 또한 불안해지네요 저 또한 불안해지네요 회식이나 친구 등을 만나느라 조금 늦게 귀가를 하게 되면 좋은 소리를 못 듣는 건 다반서였고 그로 인해 이성관계 역시 저에게 호감을 보인 상대들도 간혹 있었지만 저는 밀어내기만 했습니다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요 늦게 귀가할 때마다 몇 번 트러블이 생기곤 했는데도 결론은 항상 제 잘못으로 끝나기도 했고 저는 싸우기를 싫어하고 부모에게 대든다는 것이 제가 틀렸다는 생각에 항상 맞춰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맞춰주고 져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제가 대학생 때 많이 아프셨습니다 다행히 수술도 하고 치료도 하여 지금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계시지만 저는 그때의 기억이 남아있어 함부로 못돼야 하는 점도 분명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제가 독립을 하여서 조금 순통이 트이는 듯 했지만 매일매일 전화하여 귀가 상황을 보고 해야 했고 하루라도 연락이 안 되면 또 싫은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얼마 전 월드컵 축구 경기가 있던 날 저는 업무를 마치고 근처 친구 집에서 축구 경기를 보고 12시쯤 경기가 끝난 후 집에 도착하는 약 1시쯤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아시고 화가 나셔서 일방적으로 연락을 받지 않으십니다 제가 친구 집에서 축구를 보고 조금 늦게 귀가한 것이 왜 부모님이 화날 일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친구들에게 고민상담을 하니 네가 너무 착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럼 이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존심이 엄청 세시고 일방적으로 감정적으로 대응하니 대화가 통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부모 자식 간을 부모 자식 간을 이로 인해 연 끊고 살아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점은 제 나이가 30대 초반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언제까지 이렇게 울타리 안에 갇혀 살아야 하는 걸까요 점점 저도 지치는 것 같습니다 늦은 밤 긴 글 두서없이 적고 죄송하고 도움될 만한 어떤 말이라도 감사드립니다 아 근데 이거 은근히 있어 은근히 많아요 은근히 많아요 특히 여자분들 맞아요 맞아요 특히나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음 근데 이분 남자에요 여자에요 그건 모르죠 그게 안 써놨네 근데 그게 뭐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아 이게 뭐냐면은 몸만 독립이 돼 있는 상태네요 그렇죠 정신적인 독립이 안 되어 있는 건데 네 이게 뭐냐면은 부모 자식과에도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아 맞아요 네 그리고 그렇게 돼 근데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게 있어 정치 성향 종교 부모 이거 못 바꾸거든요 근데 사실 바꿀 수 있거든 하하하 안 바꾸는 거지 하하하 내가 내 스스로 나를 거부하는 거야 이거를 바꾸면 내가 어떻게 바꾸죠 그러니까 부모를 바꾼다라기보다는 예 어 부모라는 어떤 그 존재를 네 어떤 너무 거대한 어떤 종교로 삼아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하하 진양철 회장님처럼 하하하 보면 안 된다는 거죠 하하하 나 지금 이제 보기 시작했어 하하하 이제 보기 시작했어 나 그거 재밌더라 하하하 아무튼 근데 그게 여포는 했대 하하하 하하하 여포는 많이 했죠 하하하 근데 이게 뭐냐면은 어 그러니까 이거를 거역하면은 네 내가 큰 어떤 죄책감에 죄의식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맞아요 불효 이게 종교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어 내가 원죄를 뒤집어 쓴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 아 비슷하네요 진짜 그러니까 부모의 말을 부모라는 존재가 나를 사랑도 하지만 질투도 많고 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내가 원죄를 갖고 있다 라는 거에 대해서 항상 죄책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 말을 안 들으면 내가 큰 죄를 짓고 있구나 더 미안해지고 네 그런데도 마음속에서는 계속 그게 짜증도 나고 나의 삶도 있는데 사실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계속 싸우고 계시는데 냉정하게 얘기해서 자 부모님은 돌아가십니다 하하하 그렇잖아요 나보다 오래 사실 수도 있겠지만 네 어 그건 이제 내가 자연사하지 못한 거겠죠 네 자 부모님은 돌아가셔 예 자 그러면 어떨까요 그동안 부모님이 나를 했던 어떤 그럼 내가 나의 삶이 예 그러니까 나의 삶은 어떻게 하면 내 머릿속에서는 부모님의 어떤 그걸로 네 그러니까 사실 이분도 자기도 계속 그거를 꺾고 싶겠지 네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을 하고 싶겠지 네 싶은데도 자기가 어떤 관성으로 계속 살아온 것이 있고 그거에 대한 상상을 못해보신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부모님이 솔직히 얘기해서 봐봐요 어 싫은 소리 늦게 왔다고 어 화를 내셨대 화내시라고 하세요 하하하하 아 저는 약간 그 생각을 해 어 그렇다고 부모 자식 인연을 끊으실까 어 이것 때문에 그럼 몰라 크게 정말로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어떤 부모님 같은 경우는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고 정말 쓰러지실 수도 있어 응 가서 간호해 드려요 그리고 다시 또 어겨 반복해 반복하세요 그냥 이제는 말 안 듣는 자식이 돼야 돼요 맞아요 네 여러분 말 안 듣는 자식이 그러니까 말 잘 듣는 자식이 좋은 자식은 아닙니다 말 잘 듣는 아이가 좋은 사람과 같은 등호는 아니에요 음 그게 왜냐면은 봐봐요 맞아요 나도 부모가 돼요 그렇잖아요 각자가 자기가 부모가 되면은 어 그동안은 계속 어떤 나의 부모님의 어떤 그 판단으로 내가 살아왔어 나의 삶을 음 근데 이제는 내가 부모가 되면 내가 판단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 그때도 부모님한테 물어볼 거고 부모님의 생각대로 움직일 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때 내가 자조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분도 자신의 어떤 생각과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스스로가 안 한 거예요 부모한테 맡겨버린 거야 그러니까 줄을 끊어 꼭두각지냐고 아니 줄을 끊으라고 그쵸 줄을 끊어야 돼 마리오네트예요 네 그 어 그러니까 충돌이 싫고 뭐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근데 그게 내 인생을 망친다니까 음 맞습니다 음 부모님하고 대립한다는 것 자체가 모든 부모님들은 싫어해요 자식이 자기와 대립한다는 거 당연히 싫어해 그걸 좋아할 부모가 없어요 그걸 흔쾌히 받아들일 부모는 정말 깨어있는 부모 정말로 극소수고 대부분은 자식이 나의 생각과 반환 행동하면은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합니다 음 근데 그렇게 우리는 살아야 돼 인간은 실존적으로 살아야 돼요 예 부모가 살아왔던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너무도 다른 다른 시대야 내가 이제 만들어야 되고 내가 내 자신을 아껴야 돼 그렇습니다 그죠 네 어 그러니까 그 LA 프롬 예 자유로 아 뭐였지 자 아씨 LA 프롬의 갑자기 책 이름 생각이 안 나네 자유로부터의 높이 그치 그치 거기에서도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뭐냐면은 어 우리가 소극적 자유를 항상 원해 뭐뭐로부터 독립만 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음 나는 자유를 원해 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자유가 뭐냐면은 자유로부터의 높이인가 그쵸 맞죠 네 내가 자유 내가 나는 자유를 원해 라고 하지만 대부분 노예들이 자유를 원해 이래요 그러면 자유를 이렇게 풀어주잖아요 네 다 굶어주고 아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계속 자기 집 주인이 어 뭐 재울 것을 해줬고 응 먹을 것을 줬어요 응 나한테 일을 시켰지만 나는 자유를 원해 라고 하지만 사실상 자유를 원하는게 아니라 응 일을 안 시켰으면 좋겠어 이거거든요 응 자유를 원하면 나가 응 그럼 대부분 노예를 어 나는 없어져야 되고 응 내가 직접적으로 어떻게 돈을 벌어서 내가 먹을 것을 충당해야 되고 이런 것을 해본 적이 없는 거야 와우 그러니까 다시 또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주인을 찾아 어 다시 또 노예가 되는 거야 어 이게 바로 소극적인 자유 거든요 네 우리가 사실상 항상 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소속감이 되어 있고 어떠한 곳에 있었을 때 네 이걸 왜 찾느냐 네 두려운 거야 아 내가 고독 고독하고 싶지 않으니까 네 왜냐면 내가 내가 집주인으로부터 탈출을 하면 그다음부터 내가 판단해야 되거든 네 내가 판단하고 내가 밥 벌어야 되고 내가 스스로가 다 해야 돼 자식이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면 이제부터는 내가 스스로가 모든 걸 판단을 하고 내가 움직여야 된다고요 내가 내 세계를 내 인생의 내 주인이 돼야 된다고 그때부터는 근데 이게 힘드니까 다시 또 집으로 들어가 그게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도 모르게 정신적으로 의존하는 부분도 많이 있다는 거군요 있죠 있죠 이게 맞아요 일단 옳고 그럼에 대한 판단을 부모님한테 맡긴 거야 근데 이 판단도 형한테 맡겼잖아요 지금 아니 본인 생각은 없어요 잠깐 왜 그래 오죽 답답했으면 나한테 또 물어봤겠어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는 적극적인 자유 속적인 자유는 뭐뭐로부터의 자유에요 음 적극적인 자유는 뭐뭐를 향한 자유입니다 음 뭐를 향한? 나를 향한 그렇군 네 나를 위한 자유가 필요해요 네 그러려면은 이제는 고독과 싸워야 되고 어 부모라는 존재보다 사실은 세상이 더 무서워 음 그러니까 세상이 무서우니까 근데 부모가 판단해 주잖아요 네 그러면은 부모의 말을 들으면은 내가 안심이 됩니다 아 그게 있어 음 적어도 부모님한테 그러면 부모한테 모든 판단을 맡기면 사실 원망도 부모님한테 할 수 있거든 음 왜냐면 내 판단을 부모님이 시켰으니까 원망을 부모님한테 아 내 스스로 한 게 아니니까 네 이렇게 돼요 근데 그게 뭐야 그게 무슨 삶이야 그러니까 책임도 본인이 스스로 지고 그렇죠 판단도 스스로 하고 맞습니다 그게 정신적 독립이고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비단 부모님과의 문제도 아니고 사실 종교도 그런 게 있어요 네 우리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종교한테 맡기잖아요 음 되게 그 되게 독실한 종교인들은 네 모든 옳고 그름의 판단을 종교한테 맡겨요 네 이걸로 판단을 해 내 판단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음 이 옳고 그름의 판단은 음 어떤 경전을 보면서 하죠 음 사실 그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약간은 실존주의적인 자세로 음 실존주의라는 거는 어 잠깐 얘기하자면은 음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으니까 보통 우리가 어 목수가 어 의자를 만들어요 네 나무를 가지고 네 또는 뭐 이렇게 뭐 뭐 병을 만들어 컵을 만들었어 네 종이를 만들었어요 네 이건 컵으로 쓰라고 만들었어요 네 얘는 컵으로 쓴단 말이에요 네 근데 컵이라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뭐 오지에 사는 어떤 뭐 원시인이나 이런 애들이 봤어 그럼 이게 뭐지 뭐지 하면서 돌려가지고 두드리면서 악기를 쓴다던가 어 그게 뭐냐면은 얘는 원래 이렇게 어떤 용도로 만들어서 얘를 태어나게 했지만 이렇게 살라고 만든 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용도로든 다르게 쓸 수가 있다라는 거 음 우리도 사실 그렇게 태어났거든요 우리가 어떤 부모님의 자식으로서 또는 어떤 존재로서 우리가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다라고 태어나긴 했지만 아 사실 우리는 그렇게 살라고 만들어진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네 크으 감동적입니다 제가 한 얘기도 아니고 옛날에 다 이거 다 철학자분들이 좋은 얘기네요 진짜 네 자 그렇게 하십시오 하십시오 네 실존적인 자세로 삽시다 우리 모두 다 같이 다음 사연부터였습니다 깔끔하다 깔끔 네 식욕 조절하는 분 안녕하시렵니까 침투분을 애청하고 있는 23살 한국인 여자입니다 아 제 고민은 말이죠 다이어트가 너무 어접다는 것입니다 전무님께서도 꾸준히 다이어트를 도전해 오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잘 되고 있으신지요 제 다이어트의 실패 원인은 명확하게 식욕 조절 실패입니다 저는 과자나 아이스크림 젤리 등 간식들의 유혹이 너무 쉽게 무너지는 편입니다 내가 이래 하나 정도는 먹을 수 있지만 한 번 먹으면 멈추지 못합니다 어떻게 멈춰 그래도 한두 번은 몇 주 동안 열심히 먹는 것도 조절하고 운동도 하면서 후원하는 몸을 만들어도 봤는데요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과자 먹고 아이스크림 먹고 식사량도 늘어서 다시 극혐하던 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간식이 먹고 싶으면 바로 나가서 사 먹는 상태가 몇 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덕분에 5kg 빼고 8kg 찌고 정말 참지 못하고 먹는 저를 볼 때마다 슬프고 우울합니다 근데도 멈추지 못하는 제 식욕 어쩌면 좋을까요 근데 이거는 정말로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무슨 의학적으로 메디컬적으로 접근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잖아요 저도 저랑 똑같아요 똑같아가지고 너무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근데 이제 계기나 동기가 좀 있으면 빼기는 하는데 사실 동기가 없어서 안 빼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게 있어요 뭐요 한식이 망쳐 한식? 어 밥이요? 왜요? 너무 밥이 맛있었어요? 과하게 먹어 밥이요 한식이 보면 짜고 막 자극적인 게 많잖아요 반찬이 짜 반찬이 많잖아요 밥도족이라는 게 사실 짜다는 뜻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먹다 보면 그리고 이 맵고 짜고 이게 식욕을 계속 붉도다 그러면 다 먹고 나잖아요 그러면 혈당이 쫙 올라가니까 허전해 그럼 그 다음에는 밥 먹고 나서 짭짤한 걸 먹었으니까 단 게 엄청 땡겨 간식이 또 디저트 땡긴다고 먹자마자 맞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진짜 다이어트를 한다 그러면은 저는 그냥 서브웨이 먹습니다 서브웨이로 그러니까 저는 그냥 샌드위치나 이런 걸로 왜냐면은 한식을 좀 피하면은 왜냐면은 그게 자극적이지가 않잖아요 샌드위치나 이런 것들은 이분은 간식 간식이 제일 좀 심하대요 과자 아이스크림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이게 나는 솔직히 나는 솔직히 여기서 자신이 없는 게 나도 똑같거든 저는 하겐다즈 한 통을 중간에 멈추는 멈추는 사람 보면은 독해 어떻게 멈춰 미친 거 아니야? 이만한 거 다 드신다고요? 사실 이만해 이만해 솔직히 요즘 양이 줄은 거 같아 이만해 이거 뭐 계속 환장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제가 그래도 한 7kg 빼고 네 현재까지 큰 요요 없이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야식도 먹어요 요즘에 라면 하루에 하나씩 먹습니다 오? 그래요? 네 와 근데도 유지가 된다 그건 바로 운동을 해야 돼요 아니 내가 아니 근데 내가 아니 근데 또동 또동 가서 또동 아니 근데 운동을 하면은 먹고 싶은 대로 엔간치 먹어도 찌지는 않는다는 거야 뭐 쪄도 봐 1-2kg 아 아니 근데 맞는 말이긴 해요 맞는 말이긴 한데 근데 어 근데 약간 좀 그게 있어요 내가 찌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운동하기 싫어지죠 운동하기 되게 싫어져 맞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심지어 내가 뺀 것보다 더 쪘어 그러면은 갑자기 의욕이 쫙 빠져 아 맞아 움직이기도 싫고 약간 그 약간 우울감이 와 응 저도 그게 그래서 더 막 쫙 퍼지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저는 체중을 안 재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치로 판단하면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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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스트레스고 인바디보다 더 정확한 게 눈바디 이런 말이고 내 눈으로 봤을 때 그냥 거울을 봤을 때 괜찮아 그러면은 괜찮아 그러면은 그냥 유지하는 거야 어? 어제 먹은 것도 괜찮네 계속 이렇게 먹어도 되는구나 근데 어느 순간 보면은 이렇게 막 좀 이렇게 막 여기 또 이제 머핀처럼 나오고 막 아 그럼 운동하게 되고 뭐 그냥 그렇게 돼 눈바디를 자주 하시면 맞아요 그리고 사실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좀 바빠져야 돼요 아 그래요? 집에 안 있어야 돼 그니까 어디 한 곳에 가만히 안 있잖아요 응 그러면은 다니면서 잘 안 먹게 되잖아 그치 걸어다니면서 아이스크림 안 먹게 되잖아 우리 사람들은 안 먹잖아 걸어다니면서 젤리 계속 꺼내 먹는 거 아니야? 하나씩? 다니면서? 네 그렇게 잘 안 하게 되더라고 그니까 조금 약간 뭐 주말이나 뭐 직장인이시라면 아니면 지금 23살이면 뭐 아직 뭐 학생일 수도 있는데 네 어 예를 들면 서점을 가고 네 막 사람들이 많은데 서점을 가고 어딜 가고 어딜 가고 동선을 좀 많이 만들어 보세요 네 그러면은 약간 확실히 저도 앉아있으면 먹어 형 그러다 맛집 다니면 어떻게 해요? 혼자서 잘 안 다녀 혼자 잘 안 혼자 다닐 정도면은 네 나는 항복 항복? 항복 네 근데 힘들 거 같아 약간은 조금 계속 다니면서 어 하루만 하면 안 되고 네 한 진짜 한 눈 딱 감고 한 4일 정도 3,4일 정도만 한번 그렇게 바쁘게 한번 움직이면서 그러면은 이게 왜냐하면 먹는 게 저도 그렇거든요 이게 못 멈추는 게 뭐냐면은 위가 이제 거짓 배고픔을 계속 느껴져요 그때 배를 세게 때리래 가짜 배고픔아 가짜 배고픔 그러면은 안 배고프래 아 그래? 이건 너무 이건 너무 좀 그런데 이거까지 하는 거는 내가 이렇게까지 해 가면서 이게 가짜니까 가짜인 거야 내가 속으면 너무 바보 같잖아요 네 그렇죠 아무튼 약간 좀 그게 내가 이거를 저 같은 경우는 딱 3일이거든요 3일 동안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3일 동안 아예 그냥 확실하게 딱 점심 저녁만 딱 먹거나 해가지고 금식을 해요 3,4일 정도를 그냥 확 안 먹어 버리는 거예요 뭐 촬영 있거나 이러면요 네 근데 처음에는 좀 힘드는데 3,4일만 딱 지나면은 그다음부터 배고픔이 확 사라져 어 맞아 근데 여기서 한 번 또 입이 터지면은 힘들거든요 근데 입이 터지는 거는 물론 쉽긴 하지만 그래도 가만히 있을 때 막 찾진 않게 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약간 좀 이게 얘를 좀 다스리긴 해야 돼 자 더 자세한 거는 메디컬 팁이나 어 러너스 클럽에 들어오세요 우리 벌써 생겼어요 러너스 클럽에 러너스 클럽에 러너스 클럽에 들어오라고 그렇다고 5키로 뛰자고 자 다음 사연 보겠습니다 본모습 드러내는 법 안녕하세요 김풍님 저는 풍님 보는 재미로 사는 22살 유튜브 시청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 본모습을 남들에게 어떻게 드러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좀 풀어서 설명하자면 저는 속에 에너지와 흥이 가득 가득 차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좀 어색하거나 덜 친한 사람들 앞에서는 웬만하면 드러내지 않는데 나 같은데 뭔가 멍성에 깔리고 내가 해야 하는 자리거나 어느 정도 친해지거나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정말 아낌없이 드러내버립니다 사실 이런 성격이 별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대학생이 되며 이제 조금씩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로 대학교를 못 간지 못 나간 저에게 사람들과 유일한 소통의 창구는 동아리뿐이었는데요 동아리에서 처음 보는 사람들과 어찌저찌 잘 지내며 자주 보게 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문제는 이 사람들과 자주 만나며 많이 친해졌다고 생각했는지 술도 없던 어느 모임에서 아 술도 없던 어느 모임에서 저는 너무 신나버렸어요 아이고 아이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다들 재밌어하니까 저는 점점 신이나 무화지에게 빠져버렸고 말을 너무 많이 해서 막바지에는 목이 좀 쉴 정도였죠 어느 정도로 아 오늘 잘 놀았다 하면서 헤어지며 모임에서 친하게 지내던 후배와 같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집을 가는데 평소 반응이랑 다르게 뭔가 뜨뜨미지근한 반응만 계속하길래 좀 이상하다 했는데 그 친구가 오늘 좀 충격받았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군요 평소에 진정하고 과묵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오늘 굉장히 가벼운 듯한 저의 모습을 봐버린 것 같다고 얘기하는데 아 실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을 했길래 이후로는 점점 친구들과 멀어지고 지금은 그냥 딱 친구 사이가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빨리 사실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항상 이런 식으로 주변에 남자든 여자든 계속 친구만 생기고 있어 답답해 미칠 노릇입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친한 사람들만 생기고 점점 연애와는 거리가 멀어 무슨 소리야 갑자기 갑자기 왜 연애야 친구만 생기면 아까 그 사람 아 거기서 뭔가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었나보다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었나봐 그 사람하고의 얘기인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자 일단 다 읽겠습니다 남들을 대할 때 만들어진 모습과 제 본 모습과의 괴리감이 너무 커서일까 이렇게 되는 게 싫어서 평소에 좀 자중하려고 하면 오히려 평소에는 엄청 진지하고 딱딱한데 신날 때는 또 갑자기 지 혼자 난리를 치는 개또라이가 되어버립니다 김풍님은 괴리감이 없이 이렇게 고민 상담을 해주시거나 작품에 열중하시는 등 평소에 꽤 진중한 모습이면서도 놀 때는 정말 아이천 순수한 모습을 보여주시잖아요 저도 그런 적절한 이미지 적절한 조화를 얻고 싶습니다 긴긴 사연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런 것 같아 이분이 대충 보니까 이 후배가 좋아하는 후배였어 그런 것 같아 자기가 막 신나서 막 모발을 했어 이 친구가 사실은 자기는 이 친구를 좋아했던 거지 이 친구가 좀 약간 그런 거야 그러면서 아 실수했구나 충격을 받았을 정도면 목이 쉴 정도로 음당패설을 한 것 같아 음 음당패설일 수도 있고 그쵸? 뭔가 실수를 했겠지 자기가 이야기를 막 신나니까 사람이 이제 업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뭐냐면은 재미와 유머를 위해서 어 과하게 어떤 사람들 항상 이제 진짜 자신의 생각이라기보다는 이 사람들을 웃겨야 돼 라든가 이 사람들을 재밌게 해야 돼 라는 걸로 내 생각과는 다른 어떤 이런 이야기도 사람들은 보통 끊어야 될 때 끊어야 될 때가 많아요 산을 넘어버렸구나 근데 네 근데 그게 이제 사람 상대방한테 어? 아 뭐지? 가 된 거죠 음 근데 이제 그게 아 이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괜찮아 근데 평소에는 과묵한 사람인데 그렇지 갑자기 저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게 그 온도차가 근데 상당히 되게 중요한 지점이기는 해요 그렇죠 그쵸 예를 들면 장은중 감독님 같은 경우는 네 어 막 얘기하다가 병신아 하기도 하고 뭐 하면서 막 뭐 음담패설도 가끔 할 때가 있는데 네 너무 하는데 하도 안 흔들어어 그냥 귀여워 어 그럴 그러니까 근데 항상 평소에도 텐션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음 이게 재밌어요 이런게 다 당연히 다 농담이겠지 다 농담이겠지가 되니까 음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은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저도 평소에 텐션은 좀 이런데 이게 이제 파닉 깔리고 뭐뭐하면 이게 확 올라가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팍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지금 사연 보내주신 분처럼 오바를 할 때도 있었고 네 그래서 미움을 살 때도 있었고 네 있었어요 네 똑같애 나도 똑같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내가 깨닫죠 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되게 싫은 거예요 음 뭐냐면은 나는 그냥 왜냐면 이 모습도 내 모습이고 신난 것도 내 모습이야 네 네 네 둘 다 내 모습이니까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냥 나는 이런 내 모습인데 이런 내 모습이 싫다고 하게 되면은 내가 약간 좀 되게 위축돼요 음 둘 다 내 모습인데 라고 하는데 네 이분도 사실 그런 것 같아 게다가 또 지금 나이가 아직 어리시잖아요 22살이면은 사실상 이거에 대해서 이 간격과 갭을 계속 오락가락하고 왔다갔다 할 수밖에 없는 나이예요 음 어떤 이제 이런 과정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겪다 보면은 이제 어느 순간 되면 자기가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죠 맞습니다 이분 같으면 사실 큰 걱정을 할 건 없어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에너지는 밝은 사람이야 음 밝은 사람인데 평소에는 이렇게 텐션이 좀 이렇게 좀 낮은 텐션으로 산다는 거잖아요 네 사실 보통 이런 사람들은 음 음 큰 실수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아 평상시에도 그렇고 그렇죠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생각도 많이 하는 스타일이야 생각을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이고 지금 이제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나는 이게 이게 다 내 모습인데 이 내 모습을 내가 내가 이걸 바꿔야 되나 하는 거에 대한 어떤 이게 좀 두려운 거죠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해서 난 사람들도 좋고 또는 지금 보니까 자기가 자꾸 좋아하는 이성이 있으면 그게 이성에서 좀 오버하는 거 같아 오버해서 오버해서 막 하는데 근데 평소에도 나는 조금 그 상태가 되면 될 것 같아요 옛날에는 드래곤볼 예를 들으면 초사이언으로 확 변해버리잖아 네 내가 분노하거나 이러면 네 나중에는 그 시간과 정신의 예방에서 초사이언 상태로 그냥 생활을 하거든요 음 되게 편해져 그래서 나중에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태세가 바뀌는 것보다는 음 저도 종종 듣는 얘기인데 은은하게 미쳐있다는 소리를 듣거든요 음 그렇죠 그쵸 그러면은 막 미친 짓을 해도 아 저 사람 원래 미쳐있어 그치 그치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 그렇죠 어 그래서 조금 드러내는 게 나 좋을 것 같은데 그니까 사실 근데 그거 드러낸다는 게 예 훈련이 필요해요 음 왜냐면은 저도 어 극 극 저 텐션으로 할 때는 욱 유모 웃긴 얘기를 들어도 안 웃어 하 그리고 우승도 잘 안 나오고 하여튼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아무래도 뭐 깊이 몰입하거나 뭐 해야 될 때는 이제 그렇게 되긴 하는데 평상시 같은 경우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또 지금이야 이제 어 김풍 하면은 어 좀 뭐 재밌는 아저씨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유쾌한 아저씨죠 유쾌한 아저씨 막 있는데 지금 좀 털도 찌고 좀 퉁퉁해졌으니까 근데 옛날에는 날카로운 이미지가 너무 있었어요 그리고 안경도 심지어 안 끼고 다니면은 염쇄적이고 염쇄적이고 되게 염쇄적이고 그리고 독 독설도 막 독설도 막 허숨없이 막 독설도 하하하하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도 어 저는 이제 좀 훈련을 했죠 계속 살을 찌우는 훈련이나 이런 것도 어휴 힘들었어요 살 찌우느라고 정말 많이 먹었습니다 후덕후덕하게 와 정말 여러분 진짜 있어 진짜 좀 좀 부드러워지지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약간 이분 같은 경우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 중간에 간격을 좁히거나 줄이는 거는 살면서 어 내가 여기서는 평상시에도 약간은 조금 그냥 어 평상시에도 약간 조금은 어 이렇게 저는 이건 그냥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22살이고 이런 이런 그냥 캘리브레이션 네 맞아요 내가 뭐 업돼서 한번 좆대 보면은 그 다음부터는 줄이겠지 그쵸 그러면서 맞춰 가겠지 맞아요 그 과정이지 뭐 맞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어 사실은 이제 막 내가 신나서 어떤 지금 내가 왜냐면 지금 중간에 그걸 다 빼버렸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를 그쵸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선 심하게 넘었을 것 같아 선을 좀 많이 넘었을 것 같아 그 얘기를 왜 뺐어요 네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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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들도 뭐냐면은 내가 신나고 업됐었을 때 그럴 때 내가 실수하지 않고 사람들을 계속 재밌게 이야기를 하려면은 음 이게 채워줘야 됩니다 이게 많이 채워져요 아는 게 많아야 된다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아는 것뿐만 아니더라도 음 이 이 이야기가 막힘없이 스스럼 없이 막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 이야기가 틀리지 않아야 되고 그러니까 틀린다는 게 아니라 틀리다는 게 뭐냐면은 내가 생각하는 나의 진심과 틀리지 않아야 돼 아 네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생각하는 평소의 어떤 태도와 이런 것들이 내가 업되고 뭔데 갑자기 뭐 막 너무 다른 사람처럼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그 괴리감 때문에 사람이 뭐야 얘 원래 원래 이런 생각을 이중이격이야? 원래 이런 생각 갖고 있어서 뭐 이런단 말이야 그렇지 근데 이걸 할 때도 아 이 사람은 아 이게 더 과장돼서 웃기게 되는구나 그렇지 하여튼 이런 지점이 되려면은 평상시에도 어 좀 그걸 많이 채우면 돼요 예 많이 채우고 어 사람들하고 계속 어 더 욕먹을 거야 앞으로도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아 이런 경우는 어 내가 봤을 때 이분은 그래도 한 뭐 뭐 뭐 20대 후반까지는 계속 이런 걸 겪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럼 계속 겪다보면 어떻게 되느냐 네 좋은 30대를 맞이한다 네 좋다 자 그렇게 되면 걱정 없습니다 네 다음 사연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사연인 것 같습니다 청춘의 유효기간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풍전문님 올해 여름에 전역한 22살 공대 복학생입니다 우선 저는 20학번입니다 저희 대학교 1학년은 코로나 때문에 대학교의 추억이나 인연이라 부를 만할 자취를 남기지 못하고 2학기가 끝나자마자 도망치듯 군대로 갔습니다 오 그리고 전역하고 1학년 때 던져버린 학점 매구로 부랴부랴 가을학기에 복학한 현재 처음하는 자취생활 따라가기 벅찬 학업 대학생활 이 모든 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특히 대학생활이요 저 아싸입니다 학기 초에 하는 설렘 가득한 mt나 ot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애초에 간다고 해서 잘 놀 수 있었을까요 전 한 번도 술게임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심지어 대학교의 친구라고 볼 수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죠 게다가 이성교제 경험 전무합니다 연락하고 지내는 이성 한 명도 없습니다 다른 대학생의 삶을 볼 때면 여러 가지의 색깔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랑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웃고 울고 넘겨주십시오 하지만 저의 삶은 다릅니다 저의 삶은 쾌락과 우울이 전부입니다 마치 흑백사진처럼 강의를 듣고 남는 시간을 공부하고 스트레스 받을 때면 홀로 pc방에 가서 게임을 키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죠 이게 전부입니다 외롭습니다 주말에 본가로 내려가 가족을 만나고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나지만 차가운 자취방과 적막한 대학 라이프는 변하지 않습니다 또 두렵습니다 저의 황금 같은 20대가 이렇게 사라지는 것이 이런 걸 청춘이라 볼 수 있을까요 저의 청춘은 어디 간 것일까요 전 이렇게 시시하고 재미없는 어른이 되어버린 걸까요 청춘이란 게 대체 뭐고 언제까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줄 요약 필자 아싸다 이런 삶을 청춘이라 볼 수 있는가 청춘이란 무엇인가 언제까지인가 고민이 깊어요 이게 이제 진짜 이런 게 고민이죠 따지고 보면 네 22살이라는 나이에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게 사실 정상이에요 그렇군요 이게 왜냐하면 이거 하면 뒤로 가나요? 끝났어요 앞페이지를 좀 보고 싶었어요 앞으로 이걸 올려서 네 앞페이지 한번만 아 예예예 알겠습니다 예 어... 그러니까 청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대방과의 호... 화합? 화합? 아니... 모르겠어요 청춘이 뭐예요? 모르겠어요 하하하하 저는 근데 이제 뭐 각자가 느끼는 청춘이라는 게 다르겠죠 네 근데 저는 적어도 네 청춘에 낭만은 있어야 된다 응 그러니까 낭만이 없는 청춘은 없다고 생각해요 낭만? 예 낭만이 뭡니까 그거 자 낭만이란 건 낭만이란 말이 네 오래된 말이 아니에요 일본에서 건너온 말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예예 그게 나스메 소새끼라는 그 소설가가 그거를 소새끼요? 네 이름이 소새끼 나스메 소새끼 유명한 유명한 문화가 그분이 어... 그때 그 로맨스 로맨스라는 거를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로망스? 그렇죠 그거를 뭐 그거를 한문으로 낭만으로 번역 그렇죠 일본식 낭만 일본식으로 번역한 게 낭말이 된거죠 네 근데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하면 이제 그걸 이름도 비슷해요 발음이 비슷해요 로망 로망이니까 낭만 네 지금은 일본에서는 낭만보다는 로망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죠 네 약간 좀 근데 이제 로망은 조금 다른 느낌이긴 합니다 오히려 네 그 낭만이라는 말은 뭘까요? 낭만은 그럼 뭘까요? 낭만이라는 거를 느껴본 적 있으세요? 네 언제요? 무한동력 발명하는 아저씨 봤을 때 불가능하지만 하고 있어 아 그게 약간 낭만이었죠 네 바로 그거에요 아 그겁니까? 바로 그겁니다 불가능한 거를 한다라기보다는 네 사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낭만은 응 되게 낭비를 해야 된다고 봐요 낭비 그렇죠 어떠한 낭비가 있어야 돼 음 네 시간의 낭비 시간이든지 감정이든지 뭐든지 그러니까 돈이든지 효율성과는 거리가 있어 맞아 효율적인 거를 하는 사람과는 괴리가 있어야 돼요 낭만을 하려면 저걸 왜 해? 이게 이게 뭔 돈이 된다고 이게 무슨 이걸 왜 하는 거야 난 너무 좋은데 미치겠는데 연애를 왜 합니까 연애하면 돈 쓸 일만 있는데 그런데도 하는 거야 왜? 좋으니까 낭만이란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상 봐봐요 군대 갔다 와서 계속 회사 뭐 학교 그러니까 그 어떤 제도권이나 어떤 이 이 사회에서 만들어놓은 틀 안에서만 움직이고 있어 아 그리고 그렇게 가다 보니까 응 나를 잃어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그런 어떤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여유 그런 것들이 사실상 필요한데 그게 지금 빠져있는 거죠 음 네 그게 있어야 청춘이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보면은 그러니까 그 낭만을 찾는다라는 거는 어떻게 하면은 좋아하는 걸 찾아야 돼요 결국은 결국은 그렇군요 그쵸 그 그리고 좋아하는 걸 찾는 게 사실 제일 힘들거든요 어려워요 그거 진짜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좋아하는 걸 하는 사람이 드문 거야 맞습니다 이게 쉬우면 다 좋아하는 거 하고 있지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찾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해 네 이거는 노력해서 찾아야 돼요 응 좋아하는 걸 노력해서 찾아야 된다니까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를 그러려면 뭘 해야 되냐 뭐든 해봐야 돼 내가 이게 좋은지 안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아 앉아서 생각만 하고 있으면 나한테 맞을까 안 맞을까 재밌나 재밌나 이걸로 가지고는 생각할 수가 없어 일단은 뭐든지 해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그런 거를 맞는지 안 맞는지는 일단은 해봐야 돼 가장 좋은 거 모두 다른 내가 나는 저 같은 경우는 야구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야구를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스포츠한테 별 관심이 없어가지고 야구는 특히나 근데 나는 사람들은 다 야구를 좋아해 네 그래서 한번 야구장을 가봤어 네 아 이래서 좋아하는구나 음 알겠더라고 근데 뭐 잘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은 막 미치는 거야 그 막 하면서 막 하는데 그 에너지가 너무 부럽더라고 아 거기에 이 뭐하나 미쳐가지고 너무 좋아하는 거가 아 이래서 야구를 좋아하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번도 야구장을 갈 생각이 없었는데 누구한테 거의 끌려갔어요 깔려갔는데 너무 재밌더라고 오 이것도 그러니까 제가 축구단에 들어갔잖아요 네 축구를 하겠다고 했어요 네 왜 하겠다고 했냐 나는 안 할 사람이니까 나 혼자는 절대 안 할 사람이니까 또 어제 나와 단전했구나 그쵸 오늘 약간 좀 이야기 결이 비슷하긴 한데 내가 안 했던 걸 해봐야 된다고요 이야 여행도 혼자 가봐야 돼 여행도 여행을 가보잖아요 음 정말 새로운 나를 발견해 그치 내가 뭘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낭만이 여행은 낭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아 막 찍어 어디 가야 될지 뭐 해외에 꼭 안 가도 돼 국내도 좋아 한 번도 안 가보선 가보는 거야 전남굴에 가보자 탁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재밌어 전남굴에 갔더니 아무것도 없네 어허 뭐 장터가서 비빔밥 먹고 뭐 국밥 먹었어 낭비 낭비일 것 같죠 아니야 기억에 남아 그치 근데 제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낭비가 뭐였냐면은 삼수했었을 때 네 진짜 학원을 끊어놨는데 학원을 가는데 가서 배운 걸 또 배워야 돼 응 나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또 하나가 너무 싫은 거야 아 그래서 학원을 안 갔어요 처음에 안 가가지고 그러면 아침에 일단 집에서 나와요 엄마한테 학원한테 거짓말 했으니까 네 나와요 그러면은 7시 반에 나와 응 할 게 없어 그럼 뭐 하냐면은 그냥 기차역으로 가요 응 서울역으로 갑니다 그냥 바로 떠나는 거 아무거나 타는 거야 응 그리고 그냥 처음 가보는 데는 갔어 응 그때 제가 여수 여수를 갔나 몇 군데를 되게 많이 갔는데 내리는 거야 처음 가본 동네야 응 거기 가가지고 멀리도 못 가겠어 무서우니까 그냥 역 근처에서 빙글빙글 돌아 그냥 다니면서 그냥 거기서 뭐 먹고 시간 때우는 거야 할 일 없이 거기서 뭐 극장도 갔어요 극장 가가지고 영화도 보고 뭐 어떤 거 뭐 봤어요 성인 극장이요? 어허 성인이니까 성인이니까 성인 갈 수 있잖아요 예예 그래서 그렇고서 집에 와 저녁 되면은 그냥 하루를 그냥 정말 킬링한 거예요 근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지금도 그때는 솔직히 그때는 갈 데가 없어서 간 거예요 친구도 없고 삼수하니까 친구도 없지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냥 가면서 그냥 기차에 가면서 혼자서 이러고 갔던 그때의 그냥 그 모습이 너무 생각해요 그때 들었던 음악도 생각도 나고 그냥 좋은 어떤 하나의 추억을 만든 거예요 그냥 나 혼자만의 이런 것들을 제가 그때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젊을 때 나이 들면은 힘들어요 그럼 이 분 같은 경우는 현재 삶이 이제 강의 듣고 공부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PC방 가서 게임하고 이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게 전부라고 하는데 다른 걸 살아야지 다른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다른 동네 가서 그 맛있는 걸 먹던지 그렇죠 다른 게임을 해보던지 뭐든지 뭐든지 서점에 가서 나는 원래 책을 안 읽는 사람인데 책을 한번 읽어본다든가 뭔가 하여튼 그런 걸 해줘야 돼 뭔가를 비틀어 줘야 되고 달라져야지 그래야지 다른 내 모습이 되겠지 아싸인 거는 그냥 인정을 하고 가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인싸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봐야 되는 건가요 노력을 해야죠 해야 됩니까 그럼요 그냥 아싸인 채로 찾을 수는 없어요 너무 힘든데 그러니까 아니 자꾸만 자기를 규정 짓지 말라고 아 아싸라고 일단 규정을 짓지 말라고 네 뭐냐면은 제가 MBTI 가지고 맨날 뭐네 뭐네 하지만 저는 MBTI가 나를 이런 사람인 줄 알게 했으면 반대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니까요 네 제가 내가 I면은 E같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내가 P인 사람이면은 내가 계획성이 없어 네 그럼 계획성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렇죠 계속 반대되는 걸 해야 된다니까 사람은 항상 제가 I지만 이번에 파티 한번 가봤어요 아 트위치 파티 너무 재밌더라고요 꼬봐요 재밌대니까 근데 이제 안 가려고 한 번 했으면 됐어 그렇지 E인 사람은 I가 되려고 노력도 해봐야죠 네 자기가 계속 외향 쪽으로 막 이렇게 그럼 사람이 공허해지거든요 응 혼자서 나만의 조용하게 혼자서 집안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지루하겠지만 나를 이러다 보면 내가 뭔가 어떤 나의 상념 속으로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게 돼 고찰할 수도 있고 그런 것도 해봐야지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내가 이렇게 가고 있다 이렇게 확 가야 돼 이걸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줘야 항상 이렇게 해야지 이 사람은 그래야지 걸고둑 타 이러면서 올라가 아 이렇게 되는데 가면 이렇게 꺾어져 넘어진다니까 아주 많다 네 그렇게 사십시오 여러분은 나무에요 나무는 방향이 틀어지면은 계속 틀어져서 하다가 나중에 쓰러져 쓰러져요 또 반대되는 거 꺾어주고 꺾어주고 계속 이러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청춘은 바로 지금 청바지 아시죠 청춘은 바로 지금 청바지 할 겁니까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마지막 사연까지 이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근데 공통적으로 뭔가 과거에 나와 단절해야 된다로 요약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거는 사실 네 저한테도 항상 하는 이야기에요 제가 우리가 어제 나와 단절을 한다라는 거가 네 생각보다 어렵진 않거든요 맞아요 어제와 다른 것만 하면 돼 진짜 뭐든 상관없어요 맞습니다 어제와 다른 신발을 신고 다른 옷을 입고 어제와 다른 음식을 먹고 어제와 다른 뭔가를 하는 거야 다른 곳에 가거나 다른 곳을 가거나 맞습니다 이거를 한번 해보려니까요 네 그러면 내가 어쨌든 내가 환기가 되고 내가 변화가 줘요 변화를 줘 계속 나를 변화 준다 나를 변화를 준다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유연한 사람이 돼요 어떤 상황이 오든 뭐라든 간에 사고의 폭도 유연해지고 막히지 않고 네 그거 하려면 운동을 해야 돼 맞아요 안 그러면 힘이 없어서 못 해요 그러니까 움직여라 그러니까 진짜요 움직이긴 해야 돼 움직이고 운동도 하고 운동하면 제일 좋죠 근데 운동이 사실 운동도 큰 맘먹고 해야 되니까 일단 움직이고 청소하고 안 그러면 움직이기가 싫 테니까요 맞아요 사실 근데 저한테 하는 얘기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구미상담소 아 오늘 확실히 두펄림 나오니까 이게 이야기의 어떤 그 질이 훨씬 더 넓어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결도 그렇고 이야기가 더 풍성해졌어요 제가 뭐 독한 말이었나요? 왜 자꾸 독펄이라고 하시는지 저는 아니 오늘 눈도 많이 내려가지고 집 앞에 다 잘 쓸었나요? 네 어제 쓸었어요 다 쓸었어요? 네 아 힘들지 않나요? 아니 자기 집 마당만 쓸면 돼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 집 앞에는 자기가 쓰는 게 이제 암묵적인 룰이기 때문에 마당만 쓸면 돼? 마당만 쓸면 돼 마당 그 주차장하고 주차장하고 네 하 그렇구나 하 근데 자기 집을 이제 안 쓸면 그 부분만 이제 빈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되게 아 아 약간 좀 아니 아직도 안 쓸었어? 아 약간 좀 눈치가 보이는구나 약간 이렇게 된 그런 게 있죠 확실히 눈치가 보이는구나 응 아 그렇군요 이제 뭐 할까 아이고 앞에 나왔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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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 싫은 걸 한번 해보세요 요리 너무 많이 했어요 형 요리를 안하는 게 어제 나와 단절하는 거네 맞네요 점심 먹었어요 참? 늦은 아침에 먹었어요 나랑 똑같네 나도 늦은 아침에 먹었어요 다행이다 그러면 이따가 이른 저녁을 먹으면 되겠네요 제가 5시 반쯤에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왜요? 아 오늘 파티가 있습니다 아 또 파티가 있어요? 이번에는 저희 집안 파티 수자씨 작업실이 생겼어요 진짜요? 수자씨 작업실 개업 파티가 있어요 가족들 오는 거예요 이웃들하고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삶이 북유럽 삶이네요 약간 북유럽 같아 이웃들하고 같이 이렇게 눈도 쓸고 같이 케잌 먹고 약간 캐나다 약간 캐나다 같은 데에서 사는 사람 아 부럽네 좋습니다 다행히 반응이 일어나야 되겠어요? 가구도 다 이케아야 아 부교럽이네 제대로 부교럽이네 그러면은 일단은 쿡방을 하기 위한 세팅을 처음에 저번에 반응이 괜찮았거든요? 랜덤 쿡방? 랜덤 쿡방 임세모라는 거야? 맞습니다 랜덤 쿡방을 해야 되니까 임세모는 나보다 형들은 더 자주 만나요? 원래 가족이 더 불편한 법이에요 그럼요 당연한 거예요 그게 검색을 룰렛 검색을 하면은 룰렛 돌리기 원판 돌리기 네이버도 있구나 네이버 돌림판도 있네 개수를 설정할 수가 있네 좀 다르다 난 익숙한 거 할래 형 어제랑 단절해야 된다면서요 익숙한 걸 하려고 하세요 아니 예? 저요? 어떻게 되신 거예요? 저요? 예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다니까 익숙한 거 하게 돼 아 무서워 처음이라 따라해 익숙한 거 할래 구글 구글 눌래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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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린 판 있어요 있어요 이걸로 해줘야 됩니다 재료를 그럼 여러 가지 적고 돌려서 그거 나온 거를 섞어서 먹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 갔지? 어? 돌리판 내가 했는데? 어디 있지? 아 오른쪽에 있나? 크롬 확장 프로그램 그 위에 점 세기 한 다음에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거기 거기에서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아닌데 어디 갔지? 어... 어떻게 했지? 저번에 포즐 모양 누르면 된다고? 포즐 모양 포즐 모양이 어디 있어? 아 이거는 스크린 모드에서 안 되나? 혹시? 그냥 그냥 모드에서 되나? 아 그냥 모드에서밖에 안 된다 그냥 모드로 하면 되죠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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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림판이 있네 오 잘 나오네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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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이걸로 해가지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그러면은 형 임방 왜 이렇게 잘하세요? 왜요? 너무 이렇게 막 스무스한데요? 여기요? 막 이렇게 막 조작하고 이러시는 게 이거요? 뭐 이 정도는 해야죠 여기에도 왔는데 몇 번 하니까 자 여기서 화면은 컴퓨터 같이 보기로 가겠습니다 와아 뾰로뾰룡 딱 됐죠? 딱 됐죠? 그러면은 옆에 돌림판 옆에 이걸 근데 어차피 항목 추가하다 보면은 뭐가 나오고 계속 자 일단 그러면은 이렇게 갑시다 좀 더 여기다가 난이도를 살짝 높여봅시다 어떻게 해요? 장르를 응 처음에 정합시다 먹고 싶은 장르 나 먹고 싶은 거? 뭐 어떤 걸 먹고 싶어요? 자 탕류 면류 뭐 중식 일식 이런 걸 한번 일단 할까요? 그것까지 일단 정하고 해 그래 오케이 오케이 자 항목 추가를 항목 추가를 배민 스타일로 하면 될까요? 뭐 그래도 지금 혹시 지금 뭐 땡기는 거 있어요? 먼저 저는 일단은 오늘 같이 영하 막 7,8도 이런 날이니까 일단 국물 요리와 국물 요리 국물 요리 국물 요리인데 국물도 여러 가지인데 어떤 국물? 어떤 국물? 딱 그런 거 약간 북엇국 같은 거 아 맑은탕 네 뭐 아니면은 지리 약간 좀 그런 거 어 그런 거 맑은탕 뽀얀 국물 뽀얀 국물 맑은탕 오뎅탕도 좋고 일단 탕류 탕류 탕류다 이건 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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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하나 더 하나 더 자 이제 또 뭐 찌개? 수육 수육 고기 고기 육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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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할 순 없는 게 재료에서 고기가 안 걸리면 땡이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든 장르로 장르로 가야 돼 일단 처음엔 장르로 양식으로 그러면 양식이요? 양식 양식이면 양식이 너무 많은데 어느 정도로 줄여야 되는 거지? 이탈리안? 파스타? 파스타? 아니 근데 파스타 면이 안 나오면 안 되니까 양식 계열 이탈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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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양식 여러 가지니까 이탈리안 일단 이탈리안 그리고 미국식 미국식 내가 좋아하는 미국식 중국식 중국식 태국식 태국식 일본식 일본식 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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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식도 좋죠 찌개? 아니 탕이 찌개류니까 그럼 찌개 찌개류 너무 이상한데 몰라 장르로니까 대충해 우리가 찌개류 그리고 버거? 버거가 미국식이구나 분식 분식 아니면 저기 디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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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픈데 디저트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걸리면 X 되는 거예요 좋았어요 디저트 디저트가 다 애매한데 피자 치킨은요? 그런 건 빼고 네 그렇기는 빼고 찌개? 찌개? 찌개가 한식에 들어가죠 찌개 한식 들어가고 우리 한식 안 썼구나 건강식 열받게 건강식으로 갈까요? 다이어트식 아 다이어트식 이건 진짜 싫다 걸리고 싶지 않다 다이어트식 네 또 뭐가 있을까? 보양식 보양식 선식 보양식 선식 걸리면 최악인데 선식 날거 날 날콩 날콩 어떻게든 아 선식 선식 벌칙성으로 약간 이유식 이유식? 잠깐만 잠깐 또 또 뭐가 있을까 병원식 병원식 간 약하게 해서 찌개? 우주식 아니면 그거 형 샌드위치나 직각 주식형 군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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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넣자 군대식은 뭐가 달라? 그거 직각 주식형이 땡기면 뜨거워지는 거 있잖아 아 그걸 어떻게 한다 그걸 어떻게 한다 다 때려놓고서 비비는 거야 뭐야 모르겠다 비닐에 넣어서 뭐든이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걸 생각합시다 할 수 있는 거 자 여기서 그럼 버거나 샌드위치 버거나 샌드위치 이제 좀 약간 이런 식으로 먹을 수 있는 거 전식 하나 넣어주세요 근데 내가 전식은 뭐죠? 전투식량 아 전투식량 제가 비닐 주먹밥 만들어 드릴게요 아 오케이 전투식량도 가능한 거니까 네 이 정도면 될까요? 또 뭐 필요한 거 없나? 다른 거? 뭐 태국식 이탈리안다 뭐 또 뭐가 있을까 또? 어 간식? 기내식? 간식이 디저트니까 어 튀김? 튀김류? 아 튀김 너무너무너무 분식에 들어가지 않아 그런 건? 복잡해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오케이 자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러면 그럼 여기서 돌려가지고 하는 거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응 아니면 이제 약간 좀 장르가 다르지만 아 비건식 하나 볶음 그리고 어 찌개 아 찌개가 탕에 들어가나? 찌개는 좀 다르지 이런 식으로 좀 갑시다 볶음도 있고 찌개도 있고 찌개 있어 형 아 있구나 어 그러면은 아 우리가 장르로 치면은 아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냐 어 떡? 떡? 떡은 너무 다른데 근데 이건 디저트 안에 들어가는 거고 네 어 안주? 안주류는 안돼요? 안주류? 전 같은 거 있잖아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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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가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본인이 돌려주세요 아 제가요? 네 아 잠깐만 그 안 나왔으면 좋겠는 게 몇 개 있긴 한데 어떤 게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선식이랑요? 선식은 진짜 나의 현미 이런 거 씹어먹는 거잖아 그렇죠 하여튼 섞어줘야겠다 선식과 다이어트식이 같이 붙어있으니까 너무 위험해졌어 위험해 위험했어 저기 너무 위험해졌어 다이어트식이랑 선식은 그러면 중국식과 다이어트식을 바꿔줘야겠다 이게 이렇게 바꾸는 방법은 내가 몰라가지고 다시 써줘야 돼 중국식에 중국식에다가 다이어트식 선식 미숫가루도 일종의 선식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따지고 보면은 다이어트식이고 그리고 디저트도 좀 피했으면 좋겠긴 한데 일단은 돌려보겠습니다 거기다가 중국식 또 뭐 함정이 몇 개 있어요 선식과 사실 디저트도 아 배고플 때 디저트? 아무튼 좋습니다 자 그럼 이거 하면 형이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일단 그렇죠 일단 장르를 정하고 그 다음에 재료는 그 다음에 다시 또 만들게요 알겠습니다 갑니다 자 장르 갑니다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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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림판 이러는 없으면 이vens 장르가 좀 다른스텔 초밥,라멘,무톤카츠 기가 막히는데 나 좋아해요 일식 좋습니다 일식 좋죠 일식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재료를 다시 또 만들기 해요 재료 만들기 새로 만들어야 돼 이거를 새로 어떻게 시작하지 새로고침 새로고침 재료를 막 써야 돼 아무거나 다 써? 나도 호떡 돼지고기 왜냐면 이제 여러가지 장르가 있으니까 연어? 밑에 팔아야 되는데 안 팔 수도 있어요 진짜? 있나? 그런 연어밖에 없을걸 그래? 와사비 일본식이니까 일본 거 생각나는 거 다 씁시다 다른 것도 써야 돼요 예를 들면 여기다가 이제 뭐 기본적으로 어 이제 재료 주재료가 있고 예를 들면 이제 부재료 같은 거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대파랑 고추 정도는 뭐 이런 거 같은 거는 구질표는 없죠 네 구질표는 없을 것 같고 나머지 약간 좀 주재료만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가 뭐 초콜렛 아 함정도 당연히 있어야 돼요 당연히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있고 또 뭐 뭐가 있을까 어 크래미 크래미 맛살류 민초? 근데 민초가 민초만 팔진 않잖아 유부 유부 가스호붓 유부 가스호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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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뭐가 있을까 왕꿈트리 넣어달라는데요 카레 왕꿈트리 꿈트리 요구르트 아 요구르트 싫어 자 다 얘기해줘 요구르트 싫다 또 또 뭐 또 뭐 양배추 그리고 또 뭐 또 뭐 참치 새우깡도 넣어달라는데요 새우깡? 또 뭐 또 뭐 가르침은 좀 또 뭐 닭고기 어 닭고기 좋아 또 뭐 김치 넣어달라는데요 김치 일식인데 김치도 있으면 좋지 뭐 또 뭐 재료 또 뭐 하긴 이거 김치나베 엄청 인기 있대 일본에서 맞아 맞아 요즘 김치 많이 써요 차돌박이 안 돼요? 된장 고추장도 기본식 재료로 넣겠습니다 차돌박이 돼요? 그건 소고기 안에 들어가죠 소고기가 있어요? 이게 맨 처음에 썼어요 맨 처음에 아 그래요? 아니요 형 소고기는 좀 띄워놨다 쓸게요 다른 거 쓰다가 알겠습니다 감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재료가 아 여기 생각이 안 돼요 형 여기 한 다음에 재료 몇 개 돌려요? 그거는 이제 선택하시면 돼요 선택이요? 네 배추 액젓 넣어달라는데요 액젓? 까나리 액젓 아이씨 액젓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리고 소세지 그래 소세지 맛있겠다 소세지 햄이죠 햄 네 두부 어때요 두부 두부 좋다 두부 좋다 버섯 버섯인데 버섯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팽이? 팽이? 무난하게 팽이 팽이버섯 뭐 다 넣어도 돼 콩나물 콩나물도 있고 여기다가 이제 소고기만 씁시다 소고기 쓰고 명란? 귤? 귤? 마요 마요네즈나 케찹도 기본식적으로 아보카도 있나? 모르겠다 아보카도 그리고 또 뭐 다이갈? 토마토 계란 30개만 채우고 합시다 4개만 더 더 더 더 더 해야 돼 더 해야 돼 많을수록 재밌어 캐녹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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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곤약 왜 맛있는 것만 쓰냐고 지금 불만이 가득한데요 그럼 뭐 또 얘기해 봐 얘기해 봐 또 뭐 양갱 우유 양갱 넣어달래 양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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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뭐 피클? 단백질가루 단백질 프로틴 넣어달라는데요? 프로틴 안팔아 자 어 캡사이신 넣어달라는데요? 뻔데기 뻔데기 캡사이신은요? 캡사이신? 아 캡사이신? 캡사이신? 캡사이신 골뱅이는요 골뱅이 는 개인적으로 좀 안좋아해 참치캔 참치 썼어요 썼어? 그러면 또 또 캔이 또 뭐가 있지? 으음 꽁치 꽁치 아이 꽁치 써면 안되는데 꽁치캔 아이 그리고 황도 황도 캔 다 황도 이거는 캔이고 루텔라 썼어 초콜렛 썼어 초콜렛 썼어 오징어 넣어달라는데요? 오징어? 오징어 그리고 새우 또 우리가 채소류가 너무 없는데? 또 뭐가 있을까? 채소 뭐 양파 이런거는 기본재료에 들어간다며 좀 특이한 채소? 고수? 파 랑 고추랑 마늘까지만 고구마하고 양파는 안 넣겠습니다 양파는 새로 넣을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낫도? 낫도를 파나? 청경채 넣어달라는데? 청경채 좋지? 청경채 들어가면은 오이 오이 파인애플 그리고 와 장난 아니야 지금 지금 장난 아니죠? 어 아 근데 우리 면도 좀 정해줘야 돼 면 같은 것도 넣어줘야 돼 어 그럼 그 당면 당면 우동사리? 이런 거는 좀 중간에 넣어줘야 될 것 같아 중간중간마다 어 곤약도 있어? 어 계란 위치에다 넣어주세요 여기에 우동 그럼 밑에다가 계란을 넣어줘야지 50개 채우고 할까요? 좋습니다 50개 채워서 10개 뽑아서 음식 만들기? 좋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자 바나나 넣어야 돼 10개까지 하면은 진짜 이상한 거나 봐 그치 근데 여러분이 원하는 게 그런 거잖아 여러분이 원하는 걸 하지마 우리는 뭐 우리가 먹는 걸 해야지 식빵 식빵 또 우리가 면이 기본적으로 어 라면 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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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소면은 또 중간에 넣어주자 여기서 한 요쯤에 넣겠습니다 요구르트에다가 그러면은 요구르트를 밑에 다시 써주고 아이스크림 넣어달라는데요 아이스크림 넣어달라는데요 아이스크림 뭐 투게더? 어 투게더 그리고 투게더 아니면 또 뭐 또 뭐가 있을까? 또 바나나 바나나 재밌겠다 바나나 바나나 좋다 바나나 좋아 난 룻달라 식빵 바나나 이렇게 나오면은 진짜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아 좋아 좋아 응 그리고 파스타면 우유 우유 넣었나? 우유 넣었어요 우유 넣었어요 어 지금 굴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또 조기? 오 진미채? 어 진미채 좋아 진미채 마지막 라스트 굴? 굴이 파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 음 멸치? 멸치? 치즈? 치즈? 슬라이스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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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갑시다 자 이렇게 가겠습니다 네 왜 이렇게 뭐가 진짜 중요한 재료들을 하나도 안 쓴 것 같은데 아니야 그렇습니다 그리고 밥은 기본적으로 밥과 그리고 라면은 기본 식재료로 넣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갑시다 이런 건 원래 최강이 7인 그리고 뭐 7인의 사무라이 음 7개입니다 국룰이에요 7의 법칙 7의 법칙 나는 가수자도 7명이고 자 소고기 썼나? 소고기 썼나? 아까 그냥 썼나? 썼죠 썼죠 썼고 면이 너무 없는 것 같은데 면 종류가 없으면 또 없는데도 그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 브로콜리 하나 넣어주자 브로콜리 하 하 하 그거 하나 넣자 시리얼 첵스 하 하 하 하 하 이렇게 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7개를 건강을 가면서 하나씩 하 52개 중에 7개 뽑아서 이걸 무조건 요리 만드는거죠 어떻게든 좋습니다 갑니다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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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만드는 데 1번식을 만드는거에요 1식을 만드는 겁니다 자 자 갑니다 자 첫번째 재료 과연 어떤 행운이 따라올까요 자 첫번째 재료 나와주세요 어 치즈 치즈 와 치즈 일단 무난해 일단 무난해 일단 무난해 치즈 하나 걸렸고요 적어놓겠네 적어놓겠네 뒤에서 적어주실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적어주세요 적어주세요 아 지금 안봐 적어주세요 네 치즈 자 다음 재료 아 나쁘지 않아요 낫배드 낫배드 자 시작합니다잉 아 과연 어떤 행운이 우리한테 다가올까요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나 첵스 걸리라 줄 알았어 첵스 걸리라 첵스 걸리라 까비 래 진짜 근데 이걸 일식을 만들 수 있는 거에요? 몰라 일단 해 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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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ps 1aaaaat 아일 contained 또 피해 미니엘 제니엘 아이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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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자 일단은 자 아잇 아 안좋은데? 자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아잇 꽁치가 왜 나오냐 아잇 진짜 아잇 김치 김치찌개 말고는 없어요 캔꽁치는 진짜 아잇 어? 어? 양파 아 무난해 아 무난해 현진 지금 4개 했죠? 4개? 잠깐만 우리 그럼 치즈 브로콜리 양파 꽁치캔이에요? 최악인데? 아 진짜 여기서 잘해야돼 아 진짜 3개밖에 안 남았다라는 건데 어이가 없네 진짜 아 큰일났네 뭘 하냐 1번씩을 이걸 가지고 1, 2씩을 어디 봅시다 예스 예스 야 아 그래도 선방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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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다 좋다 갑니다 아 아 나 진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 갑니다 혀이쿡 어 이제 2개 담았어 안 돼 안 돼 안 돼 뜯뜯뜯뜯뜯뜯뜯뜯뜯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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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제 마지막인가요? 마지막입니다 아 자 여기서 깔끔하게 다 노재미라 깔끔하게 아니 진짜 재미로 어? 아니 그럼 어떡하라고 이게 식사가 재밌어요? 어? 아니 뭐 재미로 뭐가 재미로? 식사가 장난이야?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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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어 예스 예스 아 그러면 잠깐만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거든요 항상 아 그래요? 그럼 꽁치 바꾸자 꽁치를? 오삼불고기 만들면 되잖아 지금 이 식이 아닌데? 아니 일본만 하면서 먹으면 안돼요 오삼불고기 오삼불고기로 자 일단은 바꿀지 안 바꿀지 바꾸실거에요 뭐라도 재료를 하나 지금 여기서 지금 이질감나는게 뭐냐면은 예 어 이질감나는게 치즈랑 꽁치 좀 이질감나기는 해요 꽁치 바꿉시다 꽁치 바꿀까요? 네 좋습니다 자 꽁치로 바꾸죠? 네 그러면은 꽁치를 바꿔서 돌려주세요 아이 맛있게 좀 먹읍시다 그래 자 꽁치 대신 들어갈 마지막 재료는 마지막 재료는 꽁치보단 다 좋겠지 그래도 꽁치만 안걸리면 돼 꽁치보단 좋을거야 다 오 오오오오 아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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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번에 뻔디기 먹나 잠깐만 아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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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하지? 차라리 꽁치가 낫던거 같은데 아잠깐 아 뻔데기는 씨 맛있지 물론 난 다른 음식이 들어간걸 본적이 없어 다른 음식이 들어가면 되게 이상할 것 같애 아 나도 번데기 탕은 괜찮은데 일식을 뭘 하지 이걸로?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재료가 치즈, 브로콜리, 번데기 양파 치즈, 브로콜리, 번데기, 양파, 돼지고기, 소세지, 오징어 거든요 제가 생각나는 건 그냥 꽂히고 인데요? 아 아 그럼 되네 사실 일식인 사실상 그게 있구나 아 맞네 번데기를 꽂아가지고 구워도 되고 사실 그렇긴 하네 나쁘진 않네 아니면 저걸 다 넣어서 밀가루 반죽에다 넣어서 부친게 어때요? 오코노미야끼 오코노미야끼 오코노미야끼는 양배추가 필수에요 필수입니까? 양배추가 없는 오코노미야끼는 오코노미야끼가 아니에요 소스도 있어야 되고 아니면은 텐동 다 튀겨서? 밥이랑? 번데기도 튀기고? 번데기 팀 터져? 그러면 너무 재밌겠는데? 뭘 재밌어 여기 장난아니야 아 그쵸? 천장에 붙어있고 번데기 그런거에요? 요걸 가지고 약간 좀 일본식이다라고 느낌 번데기 초밥 어때요? 다른것도 초밥 해가지고 돼지고기 초밥 오징어 초밥 소세지 초밥 다 초밥으로? 근데 번데기 초밥 대박일거 같은데 그러면은 초밥 보다 그럼 동으로 갈까? 동? 덮밥? 덮밥처럼 해서 뭐 각자 요리 해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좀 담아서 이렇게 그릇에 담아가지고 이제 같이 먹는거지 약간 찌라시스지처럼 일본 느낌이 날 수 있을까요? 일본 느낌 내면 되죠 내면 되지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게 가겠습니다 아 번데기가 미쳤네 번데기 번데기 동 일단 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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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제가 어 재료를 좀 사갖고 오겠습니다 그러면은 재료가 뭐 뭐가 있는지 확인을 할테니까 자 좀 재세요 예 아 예 다녀오십시오 아 배고프다 그냥 집에 가서 먹으면 안되나? 흐흫 아니 꼭 여기서 해먹어야 되는건 아니잖아요 그죠? 집에가서 먹으면 될거 같은데 아 흠흠 아 그럴건 왜왔냐구요? 흠흠흠흠 아우 제가 기침하고 가래가 좀 나오네요 코로나는 아닙니다 코로나는 아닙니다 감사했습니다 지금 집에 가라구요? 그건 좀 요즘 감기가 유행한다고 하더라구요 조심하십시오 예 흠흠 흠 전화받는척하고 가라구요? 흠 흠 오늘은 또 전화가 안오네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여보 전화줘? 아니야 흠 흠 흠 흠 흠 휴식을 하면 뭐 끈다고요? 방송을? 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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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 정지? 대기화면 아 대기화면이요? 알겠습니다 그럼 마이크 꺼놓구요? 예 아 알겠습니다 잠깐 쉬고 계십시오 네 잠깐 쉬고 계십시오 네 흠 흠 고맙습니다 17 30 33 30 50 6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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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김프 작가님 아직 안왔습니다. 그냥 저 혼자 있습니다. 포켓몬고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포켓스탑이 5개가 잡히네 미쳤네 이 작업실 그래서 방금 만목구리로 진화시켰습니다 맥구리를 맥구리를 100마리를 모아야지 만목구리가 됐는데 만목구리가 엄청 많이 나오네 재밌냐구요? 재밌습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 번데기 맛있는데 다른 음식에 들어간 걸 본 적이 없어요 번데기는 뭐 번데기 탕도 먹을 수 있고 번데기 맛있지 근데 다른 음식이랑 얘는 친구가 없어 보니까 다른 음식에 들어간 게 없어 꽁치가 안 나왔냐고? 번데기가 났냐고요? 꽁치는 어 추워 아니 제가 꽁치도 좋아하는데 통조림이 좀 저 꽁치 튀긴 것도 좋아하고 또 김치찌개에 꽁치 넣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꽁치 샌드위치요? 꽁치 샌드위치요? 아... 꽁치 샌드위치는 좀 역겨운데? 아니 근데 청어 샌드위치 아니 근데 청어 샌드위치 이런 거 있지 않아요? 꽁치 샌드위치라는 게 있어? 냉부에 나왔었어요? 냉부에 나왔었어요? 아 혹시 풍형이 만들었어요? 아... 아니구나 아... 다른 분이 하하하 꽁치 샌드위치 맛있죠 별미죠 별미 아... 아... 콧물이 아유... 어째서 콧물이? 꽁! 하하하하 저희가 많이 먹죠 캠 켜 주시면 안 되냐고요? 안 됩니다 아유... 배고파 아... 추워 아... 집에 가고 싶어 하하하하 아... 하... 쓰읍 그렇게 5시 반에 나가야 되는데 전무님 늦으시네 아유... 아우... 퇴근하고 싶어 아니 혹시 집에 가신 건 아니겠죠?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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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가시고 뭐 그런 건 아니죠? 전화 한번 해볼까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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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콧... 콧물이 왜키나 보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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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째서 콧물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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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지 않으시는데? 아 형! 잠깐 스피커폰을 바꿔도 돼요? 아 올라오고 계시다고요? 아 혹시 집에 가셨나 해가지고 예예 아 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왜 사람을 못 믿고 왜 이렇게 추하게 만듭니까? 올라오고 있는데 아휴 참 안녕하십니까 진짜 빤쓰런 하고 싶다 빤쓰런 하고 싶다고요? 네 아니 왜 속마음이 많으세요 아 방송 돌고 있어요? 예 아 이게 참 농담인거 아시죠? 아니 방금 나도 집에 가고 싶다고 했는데 그러면 둘 다 방송을 하고 싶지 않으면 아니 농담이지 나도 농담이었는데 농담 진단 구분 할 줄 알잖아요 어떻게 다 사오셨어요? 예예 얼추 사왔긴 했어요 와 맛있겠다 오징어가 그 일반 생물 오징어가 손질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게 있어가지고 아 오? 갑오징어네? 갑오징어로 샀어 조그만 거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뭐 조그매가지고 감이잖아 갑 근데 이거 되게 조그만 오징어랑 네 짬뽕 같은 거 여기 딱 오! 나가사키 짬뽕 어? 어어? 어? 그럴까? 가능하지 사실 헉 짬뽕이란 게 사실 나가사키 짬뽕? 나가사키 짬뽕 얼큰하게? 면이 없어 근데 꽉! 아 근데 짬뽕 그냥 탕으로 하면 되니까 어어? 나가사키 짬뽕 국물만 해서 어 그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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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청양고추 좀 부탁해야겠다 나 깜빡 짬뽕 짬뽕밥? 미쳤네 새우랑 돼지고기 넣어서? 새우랑 돼지고기가 또 새우랑 돼지고기가 또 새우가 없어요 아니 아니 오징어랑 돼지고기 넣어서 그냥 가능하지 가능하지 하아 번데기가 있어 와아 이 맛있겠는데 오오 가능하지 나 원래 동 같은 거 하려고 그랬거든 동 번데기 사오셨어요? 네? 어? 아이고 참 뭐 좀 왔구나 아 근데 깜빡하고 고추를 안 샀거든요 청양고추 청양고추 번데기는 캔으로 파이잖아요 그쵸 자 이제 세팅을 예 어떻게 하지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나? 지금 해놓은 거예요 지금 맞춰 놓은 건데 이 정도로 하기엔 하면은 요리를 이렇게 조금 조금 어때? 이 정도니까 이래야지 요리 프로 전문가시기 때문에 자 삼리트 갑니다 갑시다 후후 제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아니 그냥 앉아야겠어요 일단은요 일단 고민을 좀 합시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내가 생각한 거는 어 덮밥식의 동이었어요 동 예 각자 재료를 맛을 좀 각자 조리를 해가지고 고유의 거울 맛을 살려가지고 하는 동이었고 어 근데 귀찮아 그렇게 하는 거 되게 귀찮아요 맞아요 어 근데 만약에 짬뽕을 한다 나가사키 짬뽕식으로 한다 볶다가 그냥 육수 넣으면 되는 건가요? 뭐 그렇죠 네 사실 나가사키 짬뽕 사실 짬뽕이 그렇죠 약간 좀 맑은 짬뽕이잖아 나가사키 짬뽕 예예 하얀 국물 나가사키 짬뽕이면은 하 근데 여기에 사실 그게 들어가야 되는데 돼지고기 돈 그 또 우린 육수가 쫙 들어가지면 사실 진짜 나가사키 짬뽕이긴 한데 우리에겐 그 맛을 내는 가루가 있잖아요 있죠 있죠 근데 그게 잘못하면은 그냥 한식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 그래서 약간 조금 왜냐면 이제 나가사키 짬뽕이 하얀색의 그 어떤 그 진한 그게 있어야 돼가지고 음 그리고 사실 이제 숙주가 없으면은 아 되게 좀 그런 느낌이 안 나겠네요 그 맛이 아 너무 배고픈데 좀 음 음 어 빨리 만져주시면 안 돼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삼겹살 사갖고 올걸 그랬네 아 목살이 좋죠 좋죠 얇고 약간 기름져야 되겠네요 네 그러면은 우리 면만 면만 그러면은 예 좀 하나 좀 좀 추가를 할까? 일반 면 우동살이 같은 거? 네 아이 그러면 안 돼 그냥 밥으로? 아이 그러면 안 돼 거기 안 써 있잖아 네 괜찮아? 인정? 인정? 라면면? 안 돼? 인정?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뭘 뭘 준비해야 돼요 지금 그냥 뭐 사실 내가 샘폭이면은 예 자 우리가 자 우리 라면 면 정도만 추가합시다 그러면은 예 면은 뭐 할 수 있으니까 사리 정도는 뭐 네 사리 정도는 사리 정도는 사리가 있어요 있어요 야 이거 완전 라면 꼰대네 우리가 라면 면 있죠? 사리면 끝나지가 않는 라면 건데 어? 있지않나요? 대반적으로 있지않나요? 브루스타 있어요? 브루스타 있어요 뒤에 아 있구나 고추를 좀 씻어갈 거예요 있어요? 요거 좀 세척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브루스타 요렇게 병을.. 재료 다듬으실거죠? 아니, 아 그쵸 근데 뭐 짬뽕은 다 때려넣으면 되는거라 그래 난 이런 음식이 좋아 캠핑음식같은거 다 때려넣는거 그냥 야.. 어째서 콜물이? 요 우리집에서 쓴 도마하고 똑같네 실리콘 도마 아.. 얼굴이 너무 창백하다고요? 아.. 몸상태가 좋진 않네요 진짜 뻔데기 사오셨네? 세상에 아.. 뻔데기 나가사키 뻔데기 아.. 실망한게 아니고 그냥 감탄 감탄 감탄한겁니다 감탄 운동으로 감기 이길 수 있냐구요? 못 이깁니다 이 옷 진짜 좋아한다고? 어? 옷이 이거밖에 없어요 단추 달린 옷이 리바이스입니다 리바이스 치즈는 뭐.. 뭐.. 넣어도 맛있지 않을까? 라면에도 치즈 얹어서 먹잖아요 그리고 형이 그리고 형이 슬라이스 치즈가 아니고 모짜렐라 치즈를 사오셨네 맛있겠네 칼사 초 HAistä Cosimo sare 잠옛.. masih 감기 걸리기 딱 좋아요, 지금. 마스크를 좀 쓰고 있어야겠습니다. 이거 먹고 파티 음식을 어떻게 먹냐고요? 그냥 저는 뭐... 얼굴만 비추는 거죠. 아, 무슨 파티 하냐고요? 으악! 물 말 끓여놔주세요. 물 끓여요? 아니, 저기 뒤에서 끓여주세요. 아, 예예예. 다시 미리... 자, 습겜, 습겜 갑시다. 빨리빨리. 아, 치즈가 또 있구나. 아, 씨, 잠깐만. 아, 이러니까 또 치즈가 복병인데. 어, 어떻게 되겠죠? 네. 의외로 이게 짬뽕에다가 또 복병들이 있겠네. 예예. 자, 바로 갑니다. 맛있겠다, 맛있겠어. 난 다 좋아하는 거예요, 어쨌든. 난 가리는 게 없으니까. 좋습니다. 이쪽으로 올래? 네. 불 쪽이니까 좀 위험해. 자, 장르는... 나가사키 짬뽕... 나가사키 짬뽕... 나가사키 짬뽕이라기에는... 고덕짬뽕으로 하겠습니다. 고덕짬뽕. 고덕짬뽕입니다. 고덕짬뽕. 나가사키가 아니니까. 네. 고덕짬뽕. 고덕. 고덕짬뽕으로 하겠습니다. 고덕짬뽕 짬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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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짬 나 쭈마카세 출신입니다 맞네요 고추 좀 썰어주세요 고추썰기? 내 전문이죠? 고추를 썰어주시면 될 것 같고 이거 한번 닦았네 고추 썰어서 자 우리 짬뽕 이따가 먹을때 어따가가고 태완보울일 태완보울일 여기다가 저기 있네 저 하얀거 네 두개있고 고추 썰어서 여기다가 넣어주세요 접시가 필요하고 이거 매운향내는걸로 잘라야 길쭉하게 잘라요 어슷썰기로요 어떻게 어 얘네는 마지막에 고명으로 들어가줘야될거 같으니까 그냥 이렇게 잘게 썰수있어요 혹시?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여기서 또 바로 고추 썰어보고 아 건더기 국물 살려버려? 넣기로 했으니까 살려야지 다 넣어야돼 그게 그래야 이게 아이덴티티가 있지 이게 아이덴티티가 있지 오오오오 잘썬다 잘써라 잘써라 오늘은 배웠어 배운집 자식이야 하얀색 접시 하얀색 접시 브로콜리도 주시고 오징어도 주세요 오징어 녹았나요? 오징어 녹았어요 깻잎 또... 또... 이거 마지막에 고명을 올린다고 했습니다. 아... 언풍기 22도인데 22도면 충분하죠. 치즈 하나만 먹자구요? 좋은 생각이야. 이건 침착맨이 나는 짓인데... 치즈 하나만 먹어도 되죠? 짬뽕에 치즈라... 짬뽕에 치즈 들어갈 수 있지. 뭐 짬뽕인데... 계란은 필수는 아니니까... 바로 그냥 배로 배로 갑시다. 배빼루... 하... 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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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슨 치즈를... 아니 무슨... 뭐야... 뭐... 건축하게 드세요... 어우 맛있는데요 치즈? 배고프구나 아직... 나는... 어렸을 때... 그냥 뜨거운 밥에... 그냥 슬라시 치즈를 얹으면 살짝 녹잖아요. 거기에 양념간장... 그냥 비벼... 그냥 비벼... 그거랑 그냥 길치 않아... 아... 나는 그게 제일 좋았어. 신기하다... 치즈가 어렸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먹었다고? 응... 계란 안... 계란 안하고... 마가지처럼... 계란 안하고? 계란 없이... 계란 없이? 신기하네... 자... 여기다가... 바로 이제... 고덕짬뽕 합니다. 고덕짬뽕... 여기가... 여기가 무슨 구죠? 이거 강동구죠? 강동구죠. 예. 그러면은... 리... 이스트리버. 이스트리버? 응. 이스트리버. 강동구... 노... 짬뽕 데스... 칸동구... 칸동구... 칸동구 짬뽕... 찬뽕... 칸동... 칸동구 짬뽕 데스... 목살이... 동그랗게... 썰려있네요. 이게 슬라이스 목살이길래 사봤어. 어... 신기하네요. 신기해서... 뭐 샤부용인가요? 몰라... 그런 거 같아? 응... 얇네요 되게... 얇아서... 얇은 대피삼... 대피삼겹살인데 왜... 목살은 없겠어? 삼켜보니까. 그치? 그러게요. 좋아요. 칸동구 짬뽕... 칸동구 짬뽕... 칸동구 짬뽕... 칸동구 짬뽕... 메뉴는 짬뽕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좀 매운맛을 좀... 많이 내야 되니까... 칸동구 짬뽕... 칸동구 짬뽕... 칸동구 짬뽕... 칸동구 짬뽕... 아... 나 오늘... 콧물 폭발하는 거 아냐? 에이... 근데 그렇게 안 매워? 매운 거 먹어서? 이게... 사실 얘네 매운 거는... 그렇게 막... 맵지가... 칸동구 짬뽕... 칸동구 짬뽕... 칸동구 짬뽕... 칸동구 짬뽕... 칸동구 짬뽕... 진짜 매울라면 사실... 칸동구 짬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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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숟가락이 없었네 원래? 나무줄깔 여기 있습니다 나무 숟가락이 필요하긴 한데 아니면 코팅팬이 다 벗겨져 버리니까 저기 도구들 너무 커요? 좀 커서 일단 이렇게 할게요 대파 대파를 깜빡하게 대파 대파 좋다 금지 금지 이 정도면 되겠지 파이어! 일반 짬뽕하고는 다르게 하얀색 느낌이 나야되니까 하얀 재료만 넣으신거에요? 그렇죠 오징어가 없어서 갑오징어로 대체했고 네 브로콜리는 나중에 뭐 공부를 할때 그때는 지금부터 넣으면 맛이 좀 브로콜리 맛도 그렇고 다 맛은 나겠죠 이 칼등을 배 쪽으로 놓는 건 섬세함인가요? 어? 그렇게 낮았어요 아 그냥 저렇게 낮은거에요? 아 햄도 넣어야지 그게 뭐죠? 그냥 마늘 햄 아니 햄은 없었는데 소세지 소세지 햄은 없었잖아요 소세지가 있었어 소세지 아 소세지가 아 저번에도 소세지가 걸렸어가지고 좀 약간 다르게 햄으로 아니 너무 맛있겠는데 이거 맛있지 뭐 여기 육수 넣으면은 부대찌개로 변신도 가능이네? 아 가능하죠 무조건 가능하죠 쌉가능입니다 여기 라면 사리도 있는데 근데 우리는 어차피 일식을 오늘 구현을 해야 되니까 일본도 부대가 있을거 아니에요? 자위대 어.. 있겠죠 자위대찌개로 여기면 안돼요? 근데 그게 이제 너무 근본이 없으면 아 예 이거에다가 아이덴티키가 사라지니까 아 알겠습니다 아 너무 맛있겠는데 이거 여기까지 넣으면은 창문에 환질 좀 끓여줍니다 근데 이게 사실 복병이 있죠 번데기 번데기가 있어가지고 이거 안 넣을 순 없어 그렇죠 안 넣으면 사기죠 안 넣으면은 이거를 의미가 없어서 이걸 오롯이 살린다 이게 오늘 어떻게 보면은 번데기와의 어떤 싸움 이게 중요합니다 사실 저도 이게 처음이니까 매운내가 확 나네요 그래요? 음 아유 소리 좋다 아하하 아하하 고기는 어떻게 썰어놓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그냥 좀 크게 넣으려고 아 예 그냥 동원 입체로 와일드하네요 된 음식이 캠핑 음식 같아요 약간 그러니까 와일드하게 갑니다 네 상담자 상담자 한 번만 썰으면 안될까요? 네? 아 왜요? 아니 이 크기로 얇아요 근데 이 크기가 좀 크지 얇아서 이게 안에 들어가면은 표그라들고 그렇습니까? 네 이게 좀 한입의 포만감도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아 예 아니 또 들어 들잖아요 볶음이 예예 약간 차추얼 느낌이죠 이거 밑감만 좀 해놓을까요? 아니야 괜찮습니까? 네 이렇게 밑감도 그냥 잘 밑고 더 뻗어냈던데 이런 자세로 하라는거죠? 신입사원일 때 일 안시켜도 이거 밑간 좀 해놓을까요? 아 되게 성가시네요 아 그래요? 아니 아까는 아 그러네 아 옆에서 그냥 좀 앉아있어요 신입사원한테 이렇게 하면 제 성가시라는 느낌을 받을 것 같아 아 그래요? 네 근데 우리는 신입사원이 아니고 맛술 좀 넣을까요? 아 정말 성가시에요 아 좋지만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식혀요 어깨라도 주물려고 하는데 아니야 아니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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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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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로콜리를 예 이렇게 탁탁탁 아 그 아 그 이게 이제 식히게 되잖아요 이제 처음에 약간 이렇게 하면 식히게 돼요 이렇게 맛있네요 맛있네요 좋아 좋아 오우 벌써 지금 이제 이 햄의 이 향이 아 으아 그때부터는 이 기름맛을 못냅니다. 처음에 최대한 햄이 들어갔잖아요. 햄에 약간 이런 것들도 같이 어우러져서 천연이 됩니다. 천연이 아니구나. 파기름 냄새가 진동하죠? 진동합니다. 여기다가 고기를 넣겠습니다. 고기를 받아봐라. 맞다. 저기 뭐야. 오징어 좀 갖다 주세요. 받겠습니다. 오징어. 이렇게 되면 짬뽕이 아니라 오징어. 황금을 넣어주세요.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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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어는 오징어는 최대한 느껴놓는게 좋아요 오징어는 최대한 느끼는게 좋아요 조그라들고 작아지고 맛이 좀 어차피 공물로 맛을 봤을 때 먹는거니까 오우 냄새가 좋죠? 오 대파와 햄 볶는 냄새가 그냥 여기서 정지하고 먹으면 안되잖아 사실 그럼 최고지 나도 그러고 싶어 근데 우리는 이거 넣어줘야죠 하지만 어떻게든 살려봅니다 번데기 입지 마시라고 계속 지금 아 안 잊었어요 여러분 참 우리 시어머니들 많네 알아서 하겠지 국물을 만들 때 재료들을 볶은 다음에 넣는 이유가 뭐죠? 이렇게 해야 국물이 재료가 기름과 같이 만나서 만들어지는 맛과 향이 풍미가 있잖아요 물을 넣어버리면 그 맛은 사라져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사라져요 더 이상 안나와요 최대한 뽑아내는거에요 지금 한마디로 향과 풍미를 뽑아낸다 어차피 맛은 국물이고 다 섞여 버리긴 하는데 풍미를 뽑아내는 느낌이다 오우 자 이제부터 기가 맞춘대요 아 잠깐만 국물까지 다닐거에요? 넣어야지 어떻게 되겠지? 아하하하 이게 다 들어왔어 뭐 어떻게 되겠지? 번데기 탕은 좋아해 아 예 맵게 하면 칼칼하게 칼칼하게 갑자기 얘네가 조용해졌어 약간 얘네도 얘네도 지금 약간 좀 숙연해진거 뭔가 뭐지? 펀데기가 딱 들어와서 교실에 앉았는데 애들이 막 떠들다가 갑자기 조용해졌어 쟤들이 쟤 누구? 잠깐만 쟤 우리 같이 만난적이 있냐? 우리가 같이 같이 얼어져본적이 있던가? 쟤랑 이런 느낌으로 아 쟤 우리 반이었어? 하하하하 약간 그런 갑분싸한 느낌이 있어요 아 그래도 아직 향이 나쁘진 않아 지금까지 어 괜찮아요 그쵸? 아직 괜찮아요 왜냐면 우리가 엄청 많이 났어 다른 재료를 펀데기 죽이려고 펀데기 없애려고 여기다가 이제 좀 당분을 합시다 마법의 가루 어이쿠 남의 가족이 먹는다는 생각으로 하하하하 기저귀 가루 가루음식 시작됐습니다 간장은 안 들어가요? 간장은 어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네 간장이 확실히 들어가면 간장향이 확 맛이 이제 간에버죠 집에 아이덴티티가 확실히 확 타더라고 간장 중심같이 돼 버리지 않아요? 그치 약간 좀 그윽이 있어 그래가지고 아 근데 그냥 멈추고 이거 밥에 나 얹어서 먹고 싶은데요? 하하하하 근데 뭐 건더기도 잘 어긋나서 졌어요 응 지금까지는 나쁘진 않은데 일단 맛을 봐야지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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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언제서 먹으면 안될까요? 그래 그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에 언제서 먹는 걸로 갑시다 좋습니다 분위기 좋아 지금까지 분위기 좋은데 사실 나도 맛을 안봐서 지금까지 알차요 아주 응 알차요 아주 여기 좋아 좋아요 청양고추 오오!!! 좋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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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통장いうこと 진짜 오랜만에 먹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언제 먹었지? 이거 기억도 안 나는데요? 아하! 라면 꼰대 때도 사 먹었어 식당에서 저번 시즌 라면 꼰대가 마지막인데요 라면 오마카세가 마지막이었는데 굴소스 약간 굴소스까지 치트키랑 치트키도 다 들어가네요 치킨스톡도 들어가고 밖에 나가보세요 이정도는 사실 밖에 나가잖아요 거의 중국 게이머들 같아요 이렇게 해킹을 하나? 음식을? 핵을 너무 쓰는거 아니에요? 음식은 일단 맛있어야 돼요 어떻게든 이겨야돼 물 어디갔죠? 여기있습니다 이정도면 됐지? 됐습니다 이제 한번 졸려봅시다 일파진 마늘 좀 넣어주겠습니다 마늘 더 들어가요? 이제 들어가는 마늘은 다른 역할의 마늘이에요 어떤 역할? 물 볶으면서 늘어가는 마늘은 마늘이 갖고 있는 마늘향이 있잖아요 기름법안에는? 네, 기름법안에는 그거라면은 지금은 사실상 이제 실질적으로 국물에서 그 칼칼한 맛이 나오거든요 이제 들어가는 거는 그러니까 두 개가 마늘을 기름이랑 섞이는 거랑 물이랑 섞이는 거랑 좀 맛이 다르지 이거를 좀 제가 찍어서 보여드려야겠어요 좋습니다 색깔은 일단 나가사키 장풍 스타일 됐어 색깔은 딱 봐도 우르나 스타일은 아니야 빨갛지가 않잖아요 그냥 맛있어 보여요 그냥 맛있어 보여요 그럼 이제 바글바글 끓으면 또 색깔이 달라질 거 같아 맛이 또 곱게 달라질 거 같아 여기다 라면서도 딱 넣고 지금도 들어가요? 조금 이따 조금 이따 가보즉이랑 같이 들어가면 될까요? 그쵸 비슷하게 들어가면 될 거 같아요 바글바글 끓을 때 근데 번데기가 진짜 거슴이 지난다 여기서 아유 또 곤충요리 또 앰버서더였잖아요 형 어? 괜찮습니까? 어? 나쁘지 나쁘지 않다 아아암 아아암 좋다 좋아좋아 나쁘지 않아 한번 살짝 한번 가면 지금 한번 살짝 가려봐요 아 제가요? 캬 아암 잠깐만 아암 가루 맛 나는데 인공맛 천연이 천연 처리 많이 들어갔는데 아니야 이게 이게 역작이 이게 다 이게 ew 왜냐하면 에너지 다 자연이 하나 이게 This can be one 조금 더 썰어야겠다 이거 조금만 더 썰어주래 그리고 얘는 청양고추 왕창내시기요? 아직 매운맛이 별로 안 나잖아 아니 안 넣었으니까 여기 고추가 들어가긴 했는데 그럼 매운 고추가 아닌가 보네 이게 청양고추긴 한데 별로 안 맛있나봐 조금 짰지? 네 라면 넣으면 맞지 않을까요? 아 물을 또? 조금 더 넣어야 될까? 응 조금 더 넣어야 될까? 조금 더 넣어야 될까? 네 바글바글 끓고 요거 놓고 요거 놓고 끝나는 거 같습니다 네 예식입니다 예식이죠? 네 좋습니다 살 3개? 응? 하나씩 아아 그렇지요? 세 개 다듬는데 이게 좀 약간 과할 것 같은데 아 두 개로 일단 아 건더기가 많으니까 두 개로 일단 두 개로 하고 밥이랑 같이 써요 네네네 캠핑 음식이네 사실상 그렇지 뭐 그리고 요리를 번접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어가지고 이 정도면 우리 집보다 많은데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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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기가 팬트리가 어 여기가 위에가 팬트리는 그렇지 근데 여기는 뭔가 막 불도 좀 쎄야되고 어... 다 쎄? 깊어지고 있습니다 깊어지고 있어요 아... 깊어지고 있어요 깊어지고 있어요 아... 아... 왜 이렇게 불이 이렇게 세지가 않지? 밖을... 밖을 엄청 더 해야 되는데 바꾸어 보자 가스 이게 불이... 제가 확실히 세핑이랑 세핑이랑 그렇지 그렇지 이 정도면 되어야지 세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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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근데 국물은 맛있었어 번데기... 다 잡았어 잡았다고요? 잡았잖아 번데기를 잡았다고요? 국물 국물 번데기 국물 잡았잖아 어... 그럼 포경찌개라고 할까요? 어? 포경찌개 번데기 잡았으니까 하하하하 좋은데? 포경찌개 포경찌개 포경짬뽕 포경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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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니까 어우 맛있겠다 한번 맛을 찾아보겠어요?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번데기가 나쁜 녀석이 아니었어요 고소한데 더? 고소한 것도 깊어졌어 이거 어우러지게 하는 건 가루들이 서로 가루가 아이스브레이킹은 가루가야죠 강제로 가루로 하나 되는 우린 가루가 되어 이뤄서 냄새 너무 좋아 후추? 후춧가루 그렇게 많이? 응 야 우리 짬뽕은 특히 낙하자짬뽕은 목에 탁! 칵! 치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청양은? 청양도 그런데 후추에 그게 있어 후추 많이 먹으면 정력이 안 좋아진대요 그래? 그럼 나 많이 먹어야지 후추 퍼먹어야겠다 약해지는 거 먹어야 되니까 와 이제 국물 완전히 진해졌어 돼지고기, 돈고추 들어간 것 같다 오잉 야아리 야 이거 미쳤다리 야 이거 괜찮다리 야 이거 죽인다리 점점 깊어진다리 깊어진다리 정말 정말 이제 면 들어가면 좀 쫄을 테니까 이 정도가 더 넣을게 자 자 이제 면 들어갑니다 네 시원하게 빨치가 하나 양에 비해서 룽룽 면은 있다가 또 하다가 또 중간에 고추는 언제쯤 들어가면 마지막에 쫙 들어가주면 될 것 같다 슬라이스 치즈 까놓겠습니다 슬라이스 치즈 얹어먹으면 맛있을 것 같다 뭐 라면에도 치즈 들어가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럼 시즈 가면도 있는데 맞아 맞아 하얀 부대찌개 같기도 해요 응 그치 맞아 번데기가 해치지라는게 어우러지는게 신기하긴 하다 전에 안되니까 부대찌개는 원래 하얗다 왜 빛나라 지식의 별 예전 요즘 애들 뭔지 몰라 요즘 애들 뭔지 몰라요? 뭔지 몰라요 아니 스펀지를 몰라요? 스펀지가 뭔지를 몰라 스펀지가 뭔지 몰라 스펀지가 뭐지? 약간 스펀지가 흐물흐물해져 버리고 맛도 안나고 생계를 다 잃어버려 그럼 안되죠 스펀지 와 와 안제나 음식은 남의 가족이 먹는 것처럼 뭔가 매운맛이 하나 교빅 안되신 아 막 메뉴오 어 됐습니다 마늘 이정도로 들어가면 한식아닙니까? 아냐아냐아냐 일본사람들도 마늘 좋아합니다 방금 우리가 넣은 마늘은 일본사람들 1년 섭취량 정도 넣은거 같은데 아냐아냐아냐 무슨소리야 자아 이제 끕니다 끓었습니다 짜잔짜잔 자아 이 정도면 충분히 다 익었고 좋다리 보여주고 싶네 요런느낌이에요 요런느낌인데 맛이 없을 수가 없겠는데요 이제 펴주고 정말 재미있는 음식이네요 그쵸 밥도 좀 데필까? 밥이요? 일단 먹어보고 김치 김치는 사갖고 왔어요 같이 반찬으로 먹게 와아 고구맛을 좀 하더라도 고구맛을 좀 하더라도 여기 태환식거? 아니 태환식거는 일단 요거 한 다음에 다시 해줘야 될거 같아 다시 해준다고요? 면이 왜냐면 잘못하면 면이 다 빨아먹어가지고 안남아서 여기다 다시 끓여주면 돼 여기 좀 건지고 남은거 왜냐면은 안그러면 안 끓어 다 퍼지고 결국 이 냄비양과 불양이 안 맞아 아 예 그럼 직접 해드시는건가요? 태환씨가? 아니 아니 해줄걸 해줄거에요 옆에서 끓여놓고 있어요 아 예예예 자 또 이쪽부터 예 와아아아 이거 사진 찍어야겠는데? 아 아 나 식당가서도 잘 안찍는데 이거 찍게 만드네 음식이 비주얼이 와아아아 와아아아 현역적인 비주얼 이거 치마하에 바로 올리겠습니다 아 민화전략실에 올릴게요 좋습니다 이거 이름 모두 정확하게 정해주세요 아 근데 이름 뭐 좋을까요? 뭐 뭐 포경? 포경이나 자위대찌개는 조금 그런거 같고 나가사키 짬뽕 고독 고독짬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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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거 이렇게 해서 아아 어 근데 이게 고독짬뽕 사진 한번 보세요 자 미래전략실 글쓰기 자 고독짬뽕 고독짬뽕 이걸로 이제 태환씨껏 끓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물 조금 더 붓고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치매를 얹어줘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이건 약속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쪽으로? 그쪽 옆에서 밑에 내려놓고 가죠 이제 먹으면서 이것만 좀 넣어주세요 얘를 브루스터만 이쪽 뒤쪽으로 네 셰프 이거를 이렇게 해서 여기다 면 넣어서 태환씨한테 드릴게요 바로? 결국은 진짜 혼자 해먹는 거네요? 다 해줬잖아 여기다가 이렇게 사리맞는 거네요 사리 하나 있어 남는 거 일단 드릴게요 잠시만요 사리 깎아주고 왜냐면은 우리가 이게 안그러면 불어 요거 6클 안 쓴 거야 태환씨 드리면 될 것 같아 태환씨꺼 있어요? 아 있어? 네 젓가락 이렇게 김치만 이렇게 아 근데 이거 이게 완성이에요 이것까지 찍어야 되네 좋습니다 하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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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지 태환씨 그릇이 없구나 야 그릇이 너무 없어 여기가 후라이 태환씨 그릇 messing 데 출신 rs 아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따다기마스 이따다기마스 고더크 짬뽕 잘 먹겠습니다 번데기 맛부터 좀 볼까요? 오 맛있어요 번데기 별미다 별미야 별미 별미야 별미 아 이것도 베껴서 생기 나오겠는데 이거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다들 하시고 싶으시면 상을 좀 앞으로 가서 먹을까요 천천히 나 이쪽으로 앉을께 아 예 알겠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니가 거기 앉아라 왼손 내가 쓸 수 있어 와 잘 먹겠습니다 쭈꾸미에 치즈가 아 근데 치즈도 나쁘지 않아 어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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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는데? 으음 아 칼치로래 오 맛있다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햄까지 흡 흡 흡 어우 맛있어 흡 흡 흡 흡 흡 흡 흡 와 이거 진짜 맛있는데요? 흡 흡 흡 완뽕 선언해도 될까요? 이거 다 먹겠습니다 진짜요? 네 국무연방만 남기고 흡 흡 흡 흡 흡 아 근데 진짜 그래서 내가 준비하면 내가 약간 좀 하면서 져는 것 같아 아 진짜 맛있다 흡 날씨가 추워서 더 맛있는 것 같아 흡 아 회전된다 흡 훌륭하다 진짜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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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히려 번데기를 박는게 잘된거같아 여기 꽁치 들어갔어 봐 좀 힘들지? 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 꽁치 들어갔으면은 절대 짬뽕 할 수가 없어 다른걸 했어 다른걸 아아 아 맛있다 심심할 틈이 없어요 그치? 그니까 갑오징어도 있고 돼지고기도 있고 햄도 있으니까 계속 다른 고명이 올라와 맞아 그 맛이 딱 맞다 아 태현이씨는 잘 드시나? 어? 맛있어요? 어... 어... 태현씨 잘 드십니다. 아... 태현씨 아주 그냥 시원시원하게 드십니다. 태현씨도 이게 또 촉이 있거든요. 어? 아니다 싶으면 아 됐어요 라고 바로 바로 말씀하시는데 아 맞어. 아 말년이도 이거 진짜 맛있었을텐데 말년아 보고 있니? ㅋㅋ 안보더라고 지? 지 것도 안봐 약간 칼칼함이 확실히 있어주니까 맛이 심심하지가 않다. 으응 나 이거 12,000원에서 사먹을 것 같아 그 정도야? 어 되게 마음에 들었구나 이거 네 근데 너 되게 균일하게 잘 썬다 고추를 그거 하나만 배웠거든요 아 근데 이거 되게 쉽지 않거든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야 아 그렇습니까? 그럼 균일하게 썬 게 제일 어렵지 어우 나도 해장된다 해장들 그러네 빛깔은 진짜 나가사키 세퐁 빛깔이다 응 더 칼칼해도 돼요 야 진짜 이거 맛있다 맛있어 근데 이거 국물이 진국이라서 국물이 진국이야 진국 이거를 먹어야 돼 몸이 뜨거워진다 감기가 나와버렸네 어? 떨어졌다 이 정도야? 나 약간 몸이 무거운 게 감기가 남는 맛 담겨지고 있네 어 근데 진짜 어 뻔데이기 약선 음식이네 하하하하하하하하 약선 음식 응 맛있어요? 어 두 개? 밥 말할 거 어떻게 할 거야 안 말아? 밥은 물입니다 하나 나만 살짝 말아서 먹을 아 진짜 맛있는데? 쪼끔 밥을 살짝 살짝 해가지고 좀 먹어봐야겠어 국물을 아니 나 번데기가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 지금 번데기 세 개 있거든요 제 숟가락에 하하하하하 그러니까 번데기가 어 이거 아삭아삭해 역할을 해줘 중간에 이거 약간 미더덕 터지는 것처럼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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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그 느낌이야 딱 국물을 머금고 탁탁 터지는데 그게 전혀 막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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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번데기 다섯 개 다섯 개 이거 번데기 역할을 해주다니 이럴수가 아 이 친구 번데기 이 친구가 안 되겠네 번데기도 그동안 항상 응? 항상 따로 놀았거든 번데기는 응 같이 어울린 적이 없어 얘도 사실 어떻게 하면 아싸야 어? 집에 전화 왔다 아 그래요? 잠깐만요 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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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한결 좋아졌어 어 아 한결 좋아졌다 됐죠? 아 크으 약선 음식 음 흠 근데 왜 번데기 통조림은 그게 있잖아요 국물 자체가 너무 딱 그 지 색깔이 너무 강해 번데기 자체가 갖고 있는 그거를 우렸으니까 근데 약간 좀 모르겠잖아 약간 좀 번데기 자체가 흘러가다 탁 막히는 약간 그런 약간 그 느낌이 있잖아요 왜 약간 번데기 자체가 갖고 있는 근데 그게 여기서 어 약간 다양한 맛을 여기서 일부러 더 내주는 것 같아 일부러 흠 이거 통 코치 국물 같아요 그러니까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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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치였으면 오히려 안 좋았지 흠 참치였으면 이게 다 흠 이게 텁텁해지는 거 흠 이게 지금 이게 맑은탕이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국물이 약간 좀 꼴축하긴 한데 흠 흠 흠 흠 흠 느낌이 마일드한 국물 느낌이라서 아 진짜 기가 막히다 이거 흠 흠 흠 흠 흠 밥 조금만 말아 아니 저 괜찮아요 저 조금만 말아 볼게요 한번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쯧 흠 나 진짜 한 숟갈만 딱 흠 잘 흠 지금 빨아 들리는 건 보소 흠 흠 날짜를 잡아놓으세요 또 달래 소주 부르는 맛인데? 기현이라고 한번 소주 먹으면서 이거 먹어야겠는데요? 언제 만나더랬어? 아니요 날짜를 잡아 잡아주셔야죠 형이 형이 중매쟁인데 아니, 내가 그것까지 해줘야 돼? 아니, 그럼요. 우린 못해요, 그런 거. 1월 14일에 만나. 갑자기요? 응. 아니, 됐습니다. 우리 직박이 형이랑 2대2 더블 데이트 하기로 했잖아요. 에버랜드에서. 그래? 그건 또 언제 그러기로 했어? 재밌지 않을까요? 갑자기... 약속된 것처럼 얘기를 해. 그래? 하자. 날 좋지, 뭐. 거기 가보고 싶지 않냐? 경주 월드. 한 번도 안 가봤어. 거기가 진짜 짱이던데, 놀기구가? 어디든 안 좀 있겠습니까, 형주하고 가면. 맞아. 롯데월드 좋다, 롯데월드. 교복 입고. 롯데월드는 꼭 교복 입고 하잖아. 아, 맛있다. 어우, 땀이 촉촉하게 지금 완전히 수비드가 됐는데요, 저? 오우! 올라갔어, 올라갔어. 응, 올라갔어. 야, 그럼 간지 물러가는 거지. 짬뽕 어디서 시켰어? 흐허흐허허허허허! 으허허허허허헣 흐허허허허헅 안 먹었습니다. 오!!! 와아아아아아아아 야 진짜 완뽕했어. 진짜 기가 막혀서 내가 밥까지 말아서 이렇게 다 먹는건 진짜 오랜만인데? 설거지 안 해도 되겠어, 이거. 그니까. 그냥 꽂아놓을게요. 이야 진짜 맛있다. 내가 완뽕 했으니까 사진같은거 하나 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식당 가면 완뽕하는 사람들이 막 사진 걸려있던데. 맞아 맞아. 어휴... 아... 맛있다. 맛있어. 희한하네. 정신없다. 정신없다. 이게 뭐... 뭐라고... 어디서... 무슨 맛이랑 비슷한지를 설명이 안 돼. 돈코츠 라멘 국물이랑 비슷한데 더 깊어. 더 다양해, 맛이. 해물까지 들어가서 시원한 맛도 있고 돈코츠가 맛이 날 이유는 그... 닭가루가 들어가서 닭가루하고 돼지고기 들어가서 그렇게 나는 것 같긴 한데. 돼지 뼈. 돈코츠는 돼지 뼈랑 닭발. 그니까. 완뽕? 완뽕 완뽕. 이야... 더블완뽕. 아... 쌍뽕. 쌍뽕. 미쳤네, 진짜. 미쳤다. 아, 맞다. 이제 가야 한다며, 슬슬. 슬슬 가야죠. 슬슬 가야죠. 슬슬 가야죠. 귀신같이 전화가 왔습니다. 역시, 역시, 역시. 아... 나도 슬슬 가야지. 오늘 이렇게 딱 깔끔하게 두 개 싹 말았어요. 기분 좋습니다. 아, 침착맨도 참... 먹었으면 좋았을텐데, 그죠? 또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죠. 칭찬맨이 또 할 수 있는. 거기선 행복하겠죠. 더 맛있는 거 먹고 있겠지, 뭐. 지금 뭐 먹을려나? 고등어회 이런 거 먹겠지, 뭐. 그런 거 안 좋아해서... 아마 뭐 흑돼지 이런 거 먹지 않을까? 아, 돼지? 돼지도 좋지. 아무튼.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네. 여러분들 다 이제 식사 맛있게들 하시고. 네. 뭐 사실, 뭐 따라 하시고 싶으시면 하세요. 번데기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번데기가 오히려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솔직히 맛을 봤는데. 번데기 맛이 안 나는 게 아닌데, 이게 기분 좋게 뭔가 역할을 해줘. 역할을 해줘. 그래서... 친해졌어. 착한 녀석이었어, 생각보다. 알고 봤더니 번데기도 놀 줄 아는 친구였어. 아니,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편견이 좀 있었는데, 재밌는 녀석이었어요. 아, 이때다 싶으면 바로 머리 풀어버리더라고. 아, 그렇죠. 그렇죠. 아, 번데기도 무니까. 아, 바로. 아, 아무튼.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 아, 딱 겨울에 괜찮네. 겨울에 딱 좋고. 재료가 뭐 어려운 재료가 없으니까. 자, 우리는. 여기 계세요.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그거 있거든요. 이거 뭐 하냐? 여기 제가... 이거 엔딩 크레딧... 어? 이거 뭐예요? 이거 화면은 이제... 왜 안 나오지? 이거 막아놓은 거 아냐? 엔딩 크레딧 이거 시작하게 하면 나오는데? 그래? 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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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주말 되시고. 네. 아, 이제... 2022년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아... 여러분들 한 해 동안 한 해 농사 잘 지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네. 다들 정말 마지막까지, 예. 이렇게 유종의 미를 거두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고. 예. 아, 그리고 내년. 예. 내년은 이제 흑... 흑... 흑묘... attachments. 뭐 이게? 개묘년인가요? 예. 그렇죠. 검은 토끼의 링니다. 예. 여러분들. 아, 내년에도. 아... 아, 그... Mon토끼처럼. 검은토끼는 사실 잘 보이지가 않아요. 흑토끼. 그렇죠? 그럼 여러분 아주 그냥 그렇게 유니크한 그런 인생 되시길 바라겠고 토끼처럼 깡총깡총 뛰면서 이렇게 활기 넘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뭐야 내년에 우리 회사가 약간 비전이 새롭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물론 인원 감축은 생각하진 않고 있고 다들 지금 맡은 바이를 잘 해주시고 좀 많이 어렵습니다. 대신 그러니까 다들 허리띠 졸라매고. 전무님 사원들이 졸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원들이 아근이 많았나? 알겠습니다. 이제 그만. 다들 저도 물럭하고 여러분들도 좋은 밤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뜨끔 할 얘기가 또 좀 남았나? 없습니다. 좋은 밤 드십시오. 여러분 안녕.